일단 이거는 우리 유튜브에 위씨님 위씨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사과목님, 조니니님, 유키냥님, 그리고 스툼님 그리고 공캐스트님, 이초홍님, 라만님 다주님, 아크로님, 이렌님, 로마론님, 박서림님, 신선한 망치님, 정소림님이 방송을 해주셨고 이제 예정 저 있었습니다 영상 출처는 우리 유튜브에 위씨님 해서 총 3시간 30분 분량 클벳 부분은 지금 좀 짤려있거든요 클벳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클벳 때부터 했기 때문에 클벳 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가 나와요 다 자 일단 로스타크가 2011년도에 개발 착수했다는 기사와 함께 그리고 2018년 11월 며칠이었죠 여러분 18일이었나 6일이었나 이거 며칠이었냐 정식 오픈이 15일인가요? 음 뭐 그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욘이 좀 큼직큼직하게 했네 어 7일이었나? 어 7일이었나? 그리고 욘이 19년도 6월 그리고 시즌2가 20년 8월 근데 사실상 이 썩은 물들은요 이 시즌2라는 거를 좀 이 시즌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해 일단은 계속 볼게 남부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2020년 12월 와 남부 나온 지도 1년이 돼가네 이때는 이제 개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개발 시작을 들어갔죠 이때가 처음에 프로젝트였나? 이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 사실 많이 기대는 안 했거든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는 사실상 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신 분들은 알 거야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은요 크로스파이어로 중국에서 대박이 난 게임이야 그치? 근데 크로스파이어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진짜 개망작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비슷한 게임들이 많았거든 그 세 글자 뭐죠? 그 스팀팩 버그 때문에 망한 게임? 그때 크로스파이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카르마 막 이제 그 비슷한 식의 카르마 나오고 스페셜포스 나오고 이래가지고 얘가 진짜 한국에서 완전 세퇴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개대박 났어 그래서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를 잘 몰랐어 근데 이게? 트레일러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임 이게 지스타 트레일러거든 트레일러 길이만 27분이어야 돼 이게 지금 루인델인가? 이거 루인델이죠? 지금 엘가시야? 루인델 같은데 루인델 아리스 찍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가슴이 개 웅장해지긴 했는데 진짜 잘 봐 여기가 엘가샤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작 발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 분량보다 더 앞으로 나가있었어요 더 나가있었어요 솔직히 로스트하크가 진짜 이게 제가 항상 방송을 하는 입장이나 그러니까 게임하는 입장이랑 좀 달라요 님들 입장이랑 좀 다른 게 난 방송을 하니까 보여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보여줄 게 없어 왜냐하면 방송 쪽으로는 진짜 뭐 이 BJ 방송하는 사람 스트리머가 돈 쓰는 거 이런 사행적인 부분 있지 이거가 방송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걸 많이 줄였단 말이야 그 배우가 누구냐 바로 이 갓빈 형님 회사에 돈이 존나 많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미지화 시킬 게임을 만든 것 같아 로스트하크로 판 벌려놓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막 만드는 것 같아 회사에 돈이 많은 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비상장이라는 것도 존나 큰 비상장이니까 이게 왜 윗대에 이사진들이 돈 하는 이사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마인드에도 차이죠 마인드에도 차이지 리니지는 돈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 회사 구조 자체가 다르지 그때 거기는 상장이잖아 이사진이 있으니까 권혁빈 회사 회장에게 질문하고 싶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이 나왔는데 올해 플랫폼 사원의 사업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질문 범위가 너무 넓다 일단 로스트하크에 올인할 게임이다 당분간 이거 말고 없다 처음에 이게 나온 게 이제 처음에 로스트하크 제작 발표회 할 때 이게 트라일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죠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최대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 안 나온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지금 얘랑 지금 얘 있죠 그리고 얘 그리고 지금 여기 나 뜰고 있는 애 나 뜰고 있는 애 아직 안 나온 거 많아 얘는 이제 디트 같고 지금 안 나온 클래스도 되게 많아 얘는 데모닉 같고요 얘는 좀 변형된 것 같고 여기 애니츠 이거 창술... 창술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사실상 강선영이 이 취향 여기서 말한 취향을 다 받긴 했어 라이트한 플레이, 정교한 플레이, 전략전 플레이, 파티 플레이, 운용을 중시 개발 인원은 150에서 160명 정도 근데 탁경도 보면 한 이 정도는 해요 오히려 더 많지 지금 내가 알기로 렉슨, 메이플이나 이쪽은 개발팀이 더 많지 않냐? 그리고 난 진짜 로스트타크가 감동 좀 신기한 게 이 포커스 그룹 테스트 이 PGT 있거든요 이거? 다른 게임들은요 여기서 유출이 존나 돼요 이거 존나 이거 관리도 잘한 거야 이거 CAT면 어떻게 꾸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잘했어 이거 내가 지금까지 RPG 게임을 수많은 RPG 게임을 거쳐 왔거든요? 여기서 정보 유출 다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없었어 이것도 난 좀 신기했거든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 포커스 그룹 테스트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 그래도 한 한 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매력도 여기서 클래스의 매력도가 나오네 버서커 매력도 4.48 여기서 알 수 있어요 FGT 그룹의 평균 나이대를 알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임파이터 3.94, 월후드 3.88 중국 텐센트, 로스트타크, 중국 서비스 계약 체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저 판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없지 야 솔직히 진짜 스마일 게이트 중국에 로스트타크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 진짜 수익이 달라질 텐데 진짜 이거 진짜 장담컨데 이거 만약에 로스트타크 나오잖아? 근데 약간 회사 이름 걸고 나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존나 대박날 거 같거든? 근데 지금 중국 판호가 너무 세니까 자 1차 CVT 때입니다 이거 약간 여기 UI 보면은 약간 진짜 옛날 티가 하죠? 약간 모발티가 하죠? 1차 CVT 때 누가 신이었어요? 지금 보는 캐릭 버서커가 황이였습니다 황석허였어요 이때는 버서커 미만 잡이었음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버서커 유저가 좀 많았어요 버서커 유저가 좀 많았어요 지금 1차예요 이게 다 그리고 지금 요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천둥날개도 원래 고정형 필드보스 였습니다 뭐 지금 이제서야 최근에 해야 되죠? 이게 원래 저게 루테난에 있었어 천둥날개가 내 마음은 어떤냐 저 아이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겠느냐 모라이 모라이 전설이 사실이었어 왕은 본모를 다스려가 그 게임에서 무태만 떠서는 천둥날개 판호가 왕은 스스로를 믿는다 이 장면은 진짜 영화급이었어 그대들이 만든 빛의 새로운 영향을 저 장면은 진짜 영화급이긴 했지 솔직히 저는 아니 소리 좀 줄였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 로즈타카 게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무슨 뭐 던파도 잘 나가던 시절이고 뭐 이게 발표된 게임들이 아직 잘 나가던 시절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PC MMORPG가 그래도 조금 나올 때였음 조금 나올 때야 뭐 뭐 이제 뭐 아이온도 아직 한창 때고 아케이지 뭐 이런 게임들이 계속 검은사막도 있고 그런 기대를 안 했었음 저는 로즈타크에 미친게 2차 클베 때부터에요 2차 클베 때부터 사실 이 1차 CBT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게임해서 그때 한 1시간 2시간 했었나 심지어 방송도 안 하고 이때가 거의 다 추억이죠 지금 이 영상들은 지금 아마 방송으로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해도 로즈타크에 관심이 없었어 방송판은 거의 하시는 분도 없었죠 게임이 너무 많았어 지금 이것도 많이 바뀌었지 지금 장비창 UI고 와 근데 이 정보를 다 가져왔네 이때는 그리고 너무 난잡했어 게임이 그리고 트라이포드 시스템 이 트라이포드 시스템은 이때는 좀 혁신적이긴 했어 아 이때는 실링이 없었거든 이때는 실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몬스 잡은 골드 떨고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천수로 온 거지 또 그 당시에는 또 괜찮았어 그 당시에는 또 괜찮았어요 다 이런 거였거든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게 메달 퀘스트라고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인스턴트 퀘스트를 주는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메달 할아버지인데 이 메달 가지고도 나중에 무슨 뭐 뭘 살 수가 있었어 오브젝트 같은 걸 메달 할아버지인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전에도 말했죠 무슨 60초 안에 어디에 있는 NPC의 전체한테 말걸기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가기 뭐 이런 타임어택 컨텐츠 미니게임이었음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2차 클벨 때까지는 있었는데 이 참여율도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메달 할아버지가 여기 보면은 템도 주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줬습니다 이때 근데 이게 너무 강제성이 짙었지 지금 뭐 강제성이 좋네 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도 엄청 높고 아 근데 이건 진짜 모바일 게임 같긴 하다 i4 CBT 때 가디언 레이드 UI 보면 옆에 별 난이도 없다 긴급 퀘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긴급 퀘스트를 한 NPC한테 계속 받는 거지 모험에서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었죠 이때는 사실 거의 모든 게임을 하면은 클벨 때 몹을 잡고 어떤 몹에서 뭐가 나오고 약간 어떤 재화 파밍의 그런 정보를 많이 얻잖아 근데 난 로스트하크가 진짜 졸라 신기했던 게 난 내가 무슨 게임을 하면서 무슨 게임을 하면서 클벨 때 몹을 안 잡아본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로아는 몹을 잡을 수가 없었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추억이네요 수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이런 게 있었음 어빌리티 시스템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장비의 어빌리티가 붙어서 나왔을 때도 있어 큐브도 원래 미터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님들 여기 보이시나요? 데미지량 이게 원래 2차 클벨 때까지 있었어요 2차 클벨 때까지 하려면 해 자 이제 제가 방송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2차 CBT 부터입니다 이제 님들이 좋아하는 밸런스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자면 이때는 좀 NH 계열이 강세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핑크하임 여기 가보면 리비하임 장미 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딴다 이때는 유물호감도템이 없음 유물호감도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거 30분인가? 안에 줘야 돼 얼음미로 섬은 약간 그냥 좀 재밌게 즐겨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도 처음에 신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들 아름답게 서로 협동해서 하죠? 불지옥이었습니다 진짜로 불지옥이었어요 이때 자 해상락원 페이토에는 이거는 아직도 업적이 있을걸 아마 여기에 뜨는 타임어택 팀이 나눠져서 해상락원 페이토인가? 아니면 저기 반대변인가? 이게 그 개거지같은 업적이 있거든 이것도 아직도 있을걸 아마 많이 됐어요 이것도 여기서 프레임이 터지니까 여기 보이는 나무 있지 이거 이 나무 여기 나무 앞으로 한 명이라도 건너가잖아 그럼 여기서 두키킹이 안나옴 그래서 옛날 초창기 사사개 보잖아요 이게 클벳데도 그랬거든 참고로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이 나무를 기준으로 이 선을 넘어가지 그럼 사사개 올라갔음 그때 사사개 올라간 BJ들 많아 스킨도 쓰면 안되고 그리고 이게 2차 클벳덴데요 여기서도 제 기억으로는 강화에 도움이 되는 템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여기는 부금도 좋고 많은 분들이 울었지 개인적으로 인생을 존나 고달프게 살아온 저로서는 감수성이 0이다 보니 그냥 여기서 스크린샷 찍고 와 업적도 있네?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트레일러 영상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2차 클벳데때 진짜 이 게임을 감동을 한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아직도 말을 해요 특정 오브젝트가 너무 이뻐서 그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사진 찍으려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노래 끝나니까 갑자기 뒤에서 기둥이 움직이고 포탈 열리고 나 그거 때문에 충격먹어가지고 내가 로스트하크에 목숨을 건 거거든 심지어 클벳하우스 그런 정보도 많이 없었어 여기 토토이크도 숨겨진 곳이 있었는데 프레임이 많이 적이죠 로리케 넘사벽 1등 부동의 1등 2차 클벳데도 그렇고 약간 오픈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가 랩업의 성지였습니다 레벨 50 찍을 거면 여기 족뱅이 쳤어야 돼요 창천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갈 퀘스트였고 그리고 이거 이건 좀 여담인데요 방송적으로 대열풍이 불었던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고 지나가기 미션 이거 그때 루어한 사람들은 미션 한 번씩은 받았을 거다 이거 뭐 방송 이야기예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저걸로 하는 거야 배틀템 써서 했었어야 돼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나오는 부근 마다요디인데 여기 부근도 개치려 아 이거 무당벌레 기억나네요 이 부분도 정말 할 말이 많아 장비 하나 먹겠다고 저기를 수십 판을 뺑이를 들어왔었는데 물론 이건 클벳데도니까 지옥이죠 반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말이 많습니다 2차 CBT 트레일러 중이고요 지금 약간 이 지금 게임 표방 로고가 조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루스타크 스케일에 대해서 진짜로 기대감이 존나 커진 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야 이 에버그레이스도 스토리 라인에서 뭐 이런 존나 위약감이 있고 존나 이렇게 큰 앤데 스토리 라인에서 그냥 중간 가교 역할밖에 안 함 얼마나 스토리가 방대하다는 거야 옛날 스토브네요 님들 5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클벳데도 진짜 이거 서버 이거 지금 서버 안 보이지 이거 서버가 터진 거야 지금 갈매기 소리 나는 이때부터 한 5시간씩 들었다고 와 옛날 맵이네요 옛날에는 이 모코코 씨앗이요 정말 키기가 힘들었고요 어차피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차클배 때는 그리고 이걸 몇 개를 줍느냐 때 배도 주고 스킬 포인트 주고요 카드도 주고 많이 줬어 템도 줬어요 심지어 템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온 배가 있다 저때 이제 공개가 됐던 거는 저스티스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오픈한 지 지금 4년이 됐는데도 그리고 이 차클배 때 디스트로이어 서머너 아르카나가 추가됐지만 이때도 큰 부각은 없었어요 사실 애니치 쪽이 강세였기 때문에 장비창 UI 이게 지금 이 영상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장비가 원피스도 있었어 님들 원피스 이건 내꺼 아프리카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원피스도 있어요 함벌옷 함벌옷도 있음 그리고 실리안 지령서 이거 개 중요했죠 왜냐면은 이때는 큐브를 들어가도 돈을 줬거든 추억의 아이템들이 많네 스킬창 UI 뭔가 좀 많이 개선이 됐지 그래도 이때는 거의 뭐 채울 수가 없었죠 큐베라서 이게 참 님들 지금은 어빌리티 스톤는 어떻게 합니까 어빌리티 작 각인 각인이거든요 이거 각인이 개빡쳤던 게 장비에 달려있어 장비에 장비에 나와있는 각인 합으로 이렇게 맞췄어야 돼 지금은 돌 하나로 끝내잖아 이때는 장비였어요 장비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이때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의 에스더 장비인데 사실상 큐벳 때 에스더 장비는요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성능이 물론 좋았는데 어 큐벳 때 성장시킬 수 있는 성능으로는 성능이 안 좋았어요 사실상 큐벳 때는요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돼있는데 속성 데미지가 개사기였고 속성 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2차 큐벳 때부터 나왔어요 이 템은 에스더 무기 최초 공개한 거는 2차 CBT가 맞고요 3차 CBT 때는 안 나왔습니다 에스더 템이 그리고 이 장비들을 강화하는 재료는 뭐였냐면 미술품 몇 개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모니 섬에서 박스 까면 나오는 것 그리고 섬마 몇 개 모으면 얻을 수 있는 것 모코코는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CBT 캐릭터 인파랑 기공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그때가 에스더 닿긴 했어 그때는 무슨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게임에 미친 사람들만 만들 수가 있었거든 에스더를 물론 지금 에스더 만든 사람들도 게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어빌리티 포인트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함불 옷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품질도 따로 있어요 함불 옷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마 클벳 때 착용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야 이거는 무슨 제 기억으로 미술품이었나 섬마 몇 개인가 뭐 그런 거를 따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따면 조가 특성은 연구도 안 됐어 속성 관련된 뭔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기억도 안 난다 아 요거 기억나네요 이거 아마 페이튼이었나? 페이터에서 했었나? 장비 뽑기 있었죠 근데 품질이 랜덤이었기 때문에 템 랩하고 절망의 베르투스 지금은 절망의 베르투스가 없죠 갱베르투스죠 이때가 이제 호감도 시스템도 나왔는데 아우 근데 이거 아 이때도 호감도 보상이 좀 특이한 게 좀 많았어요 2차 CBT 때 기능적으로 많이 추가가 된 게 많은데 사실상 저는 제대로 달린 게 2차 CBT 때부터 라서 1차에 비해서 추가된 거를 많이 못 느꼈지 그리고 이거 협동 퀘스트 이 뜨거운 축제 창가증 이거 실링 값어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처음에 실링 부족해가지고 이거에서 갖다 팔고 막 그랬었음 2000 실링인가? 2017년 9월 15일 프리셋 추가 사실 많이 안 썼어요 2차 CBT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런 거 기능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던 사람들도 없었음 수박 워낙에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아만 인성 패치 이때는 내가 이 게임을 정말 해야겠다 싶은 게 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인을 챙겨줬다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아프리카 내가 그때는 아프리카만 했으니까 트위치 쪽은 방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요 그냥 방송 시청자가 한 명 있건 두 명 있건 BJ 아니 그 운영자가 다 와요 다 방송에 와서 직접 컨텐츠도 도와주고 그래요 일화로 내가 운영자한테 욕을 한 적이 있어 그때 뭐죠 그 뭐 풀때기 캐는 그 리오레의 입인가 어 뭐 그 풀을 캐는 PVP 섬이 있는데 그 PVP 섬에 나밖에 없었어 나밖에 그래서 PVP 섬에 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풀을 캘 것 같으면 환영섬이었죠 풀을 캘려면 장갑을 꽂았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하필이면 시간으로 열리는 그 환영섬에 장갑을 안 들고 들어간 거야 근데 내 앞에 리오레의 풀립은 있고 그거 세 개가 있으면은 어떤 섬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캐야 되는데 내가 손이 없는 거야 PK 섬이잖아 뺏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새끼가 저기서 졸라 달려오는 거야 나한테 방송에서 개 쌍욕을 했죠 야 이 뭔 새끼야 좀 꺼져 이 씨발 이거 내꺼다고 막 거품 물었거든 왜냐면은 그때가 클럽에 1일 남았을 때였을 거야 아마 알고 보니까 나중에 긴 말이 온 거야 아 저 죄송한데 저 운영자인데 이거 장갑 드리려고 왔어요 이거 끼고 하세요 이거 해가지고는 그때 콘텐츠를 잘 한 기억이 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클럽 때 그래픽 개선 사실 이 부분은 이 부분 좀 할 말이 많은 게 그래픽을 개선하는 거는 그래픽이 좀 깔끔해진 것도 있는데 그래픽이 되게 디테일한 곳이 단순해진 곳도 있음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곳 바다는 원래 더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너무 이제 프레임이 터지고 이래 버리니까 많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 그래픽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자 이거 마지막 클럽 때 나왔던 호크하이랑 기공사입니다 이게 소울마스터가 기공사인데 이때 개적패 원투탑이에요 이 새끼가 졸라 거의 5피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참고로 저는 2차 클럽 때 인파를 했고 3차 클럽 때 기공을 했는데 얘가 거의 5피급으로 나왔었어요 진짜 그래서 오픈하고 호크를 한 사람이 그래서 많았음 그래서 별빛등대섬에 그렇게 호크하에 활이 많이 놓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제 기억으로는 3차 클럽의 파이널 클럽이죠 요호가 거의 최종 버스였습니다 요호가 거의 얘는 카렐은 기억도 안 나고 얘 아마 잡다가 딜 부족해서 못 잡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얘를 속성무기로 때렸어야 될 거예요 아마 잡은 팀이 몇 명 있는 걸로는 아는데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얘가 정말 미친 존나 힘들었어요 그때 이때 프리셋 추가됐고 사실 근데 이때는 스킬을 많이 못 찍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정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거 R2G를 누르면 나오는 이정표였고요 내가 멸랩 때 어딜 가서 무슨 템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이정표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 뭐 이제 없어졌는데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나사가 좀 많이 빠진 가이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나는 이거 상당히 직관적인 가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내 템레벨 보고 어디를 가면 이런 템이 나와서 내가 업글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안 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유저가 안 봐요 유저가 안 봐 그리고 이거의 문제는 약간 이 구간별로 빈틈이 있었어요 빈틈이 뭐 예컨대 여기 280이잖아 여기 300이잖아 280에서 290이 되고 300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80에서 템 맞추고 300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간별로 나사가 뚫려 있었지 구간별로 이거를 많이 안 봤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이 점표보고 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참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었지 이건 정말 잘 만들었었죠 아이템 자동 분해 시스템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이 창은 아마 운영자님이 찍었을 거예요 그때 유저분들이 아직도 개발팀 분들 어디에 갇혀서 일만 하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 공지인가 언제 공개할 때 리샤이 편지에 나오는 사진일 거야 아마 당근 존나 넣어놨음 이게 아마 리샤이 편지에 나온 짤일 거야 루아 운영자는 방송을 진짜 많이 봐요 성향 시스템도 추가됐었고 파이널 커버 때문에 근데 사실상 저 성향 올리기가 많이 힘들었죠 자 여기에 나올 진짜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돌 세공할 때 키트 들어가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있죠 포인트 지금 보이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옛날 세공은 인장이나 실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비의 연마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연마 단계가 지금 여기 보시면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칸이 다섯 개지 이게 맥시멈이고요 올 연마가 돼야지 이런 스킬 연마 효과가 붙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악세에 각인을 부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지에도 보면 특성 두 줄 붙어 있고 그리고 룬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보시면 여기 슬롯 있죠 이거 슬롯 이게 오픈하고 더 괴랄해진 거예요 이거 클베 때도 괴랄하긴 했는데 이 룬을 뚫기 위해서는 해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금석이라는 게 들어가 해금석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 룬을 뚫으면 랜덤으로 변합니다 이 룬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었어요 흰색이 있었고 총 다섯 개였거든요 흰색은 아무거나 꽂을 수가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 룬만 꽂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건 실링이 들어갔습니다 클베 때는 아마 인장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이후에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게 있었죠 카드 배틀 시스템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것도 좀 많이 달라요 요즘은 이 카드를 모아서 여러분이 그 뭐야 PV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성능을 뽑을 수가 있잖아 이거는 그냥 하스스톤이야 업적 관련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됨 NPC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NPC하고 몇 번을 싸워서 이겼느냐에 따라서 몇 단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음 뭐 대표적으로는 어 이제 뭐 큐브나 옛날 큐브 입장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신년의 지령서라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그게 대표적인 보상이었어요 물론 각성도 해야 돼 이게 좀 이거 솔직히 위처의 괸트를 따라갔을 수도 있어 이거 좀 심화했으면 근데 강선이 형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 배틀 좋아하시는 분들 성향 템도 좋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카단이라는 카드의 상대 카드의 기절을 효과를 부여한다 오톤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효과를 뽑아서 다른 카드한테 부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벽한 카드 덱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마다 속성 5단계 속성 있죠 뭐 수 금 지 화 암 성 6개 그게 있었음 아 7개지 4까지 그 카드마다 있어가지고 그 상성도 있었음 한번 해보고 싶다구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고만 생각하세요 이거 나오면 진짜 잣대요 보스러쉬 보스러쉬 있었고요 이때 보스러쉬도 좀 재미... 재미? 재미는 모르겠고 트리시온 이때 트리시온은 사실상 큰 의미 없었음 그냥 무슨 트라이포드 이 트라이포드가 무슨 트라이포드인지 스킬 사이클 정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될 게 나왔네요 이벤트 카오스 던전 님들 그냥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카오스 던전은요 그냥 보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카돈이 보정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필수적이었어 이때는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좀 힘들었던 게 이제 특정 카돈에서 이런 여기 보시면 여기 책 있죠? 채팅창에 가르쳐서 안 보이는데 포요라는 것도 나오고 포요였나? 클벨 때는 아마 여기서 포요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포요가 있어야 다른 업적도 깨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카돈이 님들 여기 보면 티어 2 이렇게 돼 있지 이때는 카돈 게임이었어요 레이드 안 가도 돼 그냥 카돈만 계속 가잖아요 템이 계속 올라간 템랩이 그래서 이때는 레이드를 많이 안 가 어떻게든 카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카돈 구강 뚫어가지고 그 밑에서 고품질을 품질이 높으면 템랩이 높거든 그래서 고품질을 먹어서 템랩을 뻥튀기 시켜서 카돈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카돈 게임이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때가 이거는 이 카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유저 봐봐요 이 죽선 맞잖아? 그 원키리 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 구간부터 그리고 이 카돈은 주기적으로 이런 버프가 들어옵니다 디버프 유저 중 한 명에게 냉기 버프를 부여를 하고 그 유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정 시간 뒤에 터져 내공연소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 얼려버림 이거면 양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에 메테오잖아요 답도 안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 이 카돈에는 그 카돈의 디버프가 부여가 됩니다 독이 뭐냐 그냥 진짜 다 독이 걸린 상태야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쭉쭉쭉쭉쭉 빠질 피학 피학도 있고 그게 피학이었나 그리고 메테오가 뭐냐 랜덤한 한 명한테 주기적으로 메테오가 떨어짐 좀 하는 사람들은 그걸 스페이스바로 빼거나 이랬었는데 그거 맞으면 그냥 뒤졌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 같이 모여야 됐었어 모여서 뭐 위놈위를 받으면 뭘 하다는데 봐봐 저렇게 메테오가 떨어짐 뭐 저렇게 돼 그리고 파이널 클럽의 때 마지막에 강선이 형이 그런 말을 했죠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 섬은 4만개가 넘는다고 막 농담이었지만 그게 이제 저 뭐죠 아르데타인에 있는 오브젝트 기사에 써져 있었죠 4,000개였나? 4,000개였나? 3,000개였나요? 근데 사실상 이때는 파이널 클럽의 때는 바드의 입지가 많이 작았어요 이때는 그냥 딜러들끼리 파티를 가는 게 더 빨리 깼거든 서폿이 서폿 같지가 않았어 님들 로스타크가 얼마 정도로 흥했냐면 지금 필드에서 몹을 잡으면 이렇게 전리품 경매가 나왔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매 참여했거든 클베잖아 클베 때 골드도 매니아에서 교환이 거래가 됐어요 그 정도였어요 클베 때 어차피 다음날 서버 닫는데도 마지막 날까지 교환이 됐다니까 그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벤토리도 많이 확장이 됐어 클베 계정도 많이 거래됐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차 클베 때 아마 오픈 첫날에 클베 계정 클베 가는 계정이 7만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했을 거야 아마 10만원이 넘었나 첫날에 지금 여기는 많이 빠졌는데 GM 이벤트 2차 클베 때도 마찬가지고요 3차 클베 때도요 GM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혼축 풀고 수신 아프라스 풀고 그냥 난리였어요 여기 지금 보스가 안 나오는데 여기 막 호박심 풀고 막 난리 났었어 운영자들이 님들 재밌어요? 하면서 막 부스 존나 풀고 막 추워 풀고 막 나오네 천둥날개 푼 거 보이지 이거 지금 그리고 이것도 운영자가 또 그것도 가능하더라고 유저를 강제로 변신시켰어 무당벌레로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추억이네 여러분 잘자요 히잉 저는 이 운영자의 마지막 이 멘트를 듣고 저는 그때 방송을 한 달을 쉬었습니다 진짜 존나 현타 와가지고 루아 개 재밌게 하다가 진짜 이제 루아 끝나니까 할 거 없어가지고 방송 존나 오래 쉬었어 나 그리고 진짜 클베 때는 역시나 그게 좀 지금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메테오라 섬이 있습니다 님들 메테오라 섬 알죠? 메테오라 섬 가운데 있는 돌멩이 지금도 있나? 원래 메테오라 섬 가운데 돌멩이가 있어요 그냥 운영자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돌 하나 놔두고 지금도 있나? 2차 클베 3차 클베 때 그거 오지게 있겠다 특히나 2차 클베 때가 대박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거 그냥 어떻게 깨보겠다고만 자 이제 오베인데요 여기는 대기 순위가 좀 귀엽게 들어갔네 솔직히 루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영상보다 아르데타인 기타 치는 영상이거든 난 진짜로 쌀 뻔했다 진짜 좋네 오줌 쌀 뻔했어 그때 아 그게 이 영상인데 이 영상 초반부라고 미디어 쇼케이스 이게 오픈 전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아마 못갔어요 이거는 일반 유저가 못가고 그냥 쇼케이스라서 아마 기사 그러니까 기자단 기자단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때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던 기억인 것 같은데 안 했었나 이게 이제 좀 이때 이것 좀 걱정했었죠 처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 아바타의 옵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가지고 진짜 인벤에서 불이 많이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갖 게임에서 엇가듬 다 와가지고 그때도 옵션이 있었거든 뭐 힘 1퍼 추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이것도 정말 아쉽긴 한데 근데 이거는 운영자는 정말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 생활로도 업그리 템 성장이 가능하고 레이드도 가능하고 PK도 가능하고 해양도 가능하고 나는 이거는 운영자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게이머의 어떤 근본을 잊어버린 거지 게이머들은 가장 빨리 남들보다 강하게 내가 먼저 크고 싶어하는 게 다 모든 게이머의 마음이잖아 강과를 한 거야 무슨 이 컨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하고 이거를 해야지 더 빨리 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효율이 돼 버리니까 한국인 종특이 아니라 그건 전세계가 똑같아 스카셋을 갖죠 아니야 솔직히 한국 종특 아니에요 모든 RPG 유저가 똑같지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죠 되게 많은 게 있었네 스킵 기능도 추가했고 클럽의 때는 스킵이 안 됐거든 이런 것들 있죠 오픈을 축하하는 말이 고글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아직도 있나? 잠깐만요 어 있네 이거네 준비된 자 아 이거는 근데 로스트아크를 정말 좋아하는 유저지만 약간 좀 오글거리긴 했습니다 근데 무슨 모험이 그래? 모험은 어디든 기꺼이 뛰어드는 거야 아니 뭐 개같이 멸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험가가 되어간다 PCMMR PC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로스트아크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내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렇게 실사랑 게임이랑 이렇게 혼용해서 CF 찍은 게 거의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이때가 아마 과도기였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기존에도 TV에 CF는 많이 나왔는데 그냥 진짜 게임 캐릭터만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실사랑 섞인 거는 많이 없었을 거야 그렇게 모험가가 되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리미지가 이런 걸 좀 따라했어요 이런 감성을 뭐 이런걸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로스트아크 사전예약 중 사람들은 거대한 싸움이나 경험을 모험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이 아저씨는 하지만 달빛등대의 섬에서 피아노 칠 것 같은 아저씨가 아니라 이 아저씨는 그냥 혼자로 이관함도 때려잡을 것 같은 포스긴 했어요 뜻밖의 감동과 마주했습니다 사실 저 피아노가 20강 피아노가 아니었을까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모험가가 되어간다 약간 게롤트 느낌도 나고 PC MMORPG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로스트아크 사전예약 중 이게 요즘은 강선이 형이 생각해보니까 골드리버라는 저기 닉네임을 잘 안 쓰는 것 같다 옛날에 강선이 형이 이런 편지 옛날 강선이 형은 이때부터 시인이었어요 이때부터 약간 시인이었고 하.. 사전 캐릭터 생성이네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이때부터가 이것도 지금 원래 루피온도 생성 불가였어요 이것도 이것도 생성 불가였고 루피온이 1섭 된 거는 그냥 맨 위에 있어서 1섭이었음 뭐 다른 이유 없음 지금까지 닉 이 서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는 루피온 밖에 없을걸? 나머지는 다 통폐합되고 이름 바뀌었죠 루피온만 지금 그대로 갔지 다른 서버는 뭐 자신만의 독특한 섬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호감도가 높아진 NPC를 고용하거나 사기를 좀 쳤죠 이거는 루스타크가 좀 사기를 친 부분 이렇게 자신만의 섬을 멋지게 발전시켜 친구들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공성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루엔 나오고 공성으로 나올 것 같거든 이거는 원래 에픽 레이드가 님들 카이수테르 기획 단계에서 원래 에픽 레이드라는 그 이제 말이 많이 좋았어 기획 단계? 하여튼 카이수테르 떡밥 떴을 때 근데 카이수테르 전신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스토리 이야기 하겠지만 바르칸 레이드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용갈이 크기 사이즈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르칸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바르칸 요거는 창구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창구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 그림자에 타 이 때 로스타크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면 나는 그때 아프리카 방송만 했잖아 내가 로스타크 업데이트 전에 그냥 매일 방송을 켜서 이 영상 틀고 이제 나는 클벨을 해봤으니까 정보 공유 방송을 했거든요 영상 틱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시청자 그냥 몇천명 봤어요 진짜 천몇명? 뭐 이렇게 봤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심이 진짜 많았지 루아 오픈때 아프리카 대기업 다 찍는거였죠? 그때 트위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방제가 다 2억 준비해왔습니다 뭐 이런거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다음날 접었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선택한 길을 빛이 함께하기를 그때 제 방송을 처음 봤는데 여지껏 로아 할 줄 몰랐다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원래 이게 저도 한 게임 로스타아크만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원래 이 게임 저 게임 돌아다니는 BJ예요 그나마 이게 게임이 할 만해서 오래 박혀있는 거지 지금 풍을 향기리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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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어떤 놈이 나 들어가는데 문에서 나 쳐서 나 문에서 넘어졌는데 저 맞아요 기다린 사람 맞아요 저예요 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2만 6천이라고 이게 님들 이건 양반이야 이게 내가 진짜 역대급으로 봤던 거는 7만명 8만명까지도 봤었어 아니 또 안 돼 아니 이 씨 캐릭터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야 해 게임 서버가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랬네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인기가 많네 아니 근데 기다렸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님들 그거 아세요? 근데 저게 약간 실전 압축 대결이었음 그니까 막 쭉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게임에서 한 명 빠져야지 저게 하나가 깎임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아프리카 라인은 방제가 흡연 방이 많았어요 방제 흡연실 해가지고 그냥 다 저거 대결이야 다 그냥 저거 켜놓고 그냥 자고 막 어 님들 못 들어와요 나 진짜 안 나갈 거야 님들 못 들어와 오늘 게임 못해 왜 나 안 나가 괜찮아요 로아하면 계속 속이 있을 거야 평생 들어 올 수 있을 줄 알아? 아니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소천수만 명이야 어딜 들어올라고 지금 늦게 그렇게 접속해 놓고 아침부터 대기 타고 있어도 못할 망정에 그 놀부신뽀지 저녁에 와가지고 들어올려고 하는 거는 왜 못 들어와 어디라고 얼씬로 해 와 이거 대결 확인 사이트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거는 이거 하신분 있나요? 이거 뭐 대결 확인 사이트 이거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봤어 솔직히 대결 Q 걸어 놓잖아? 야 그러면 알트탭도 못 눌렸어요 이걸 어떻게 봐 알트탭 눌렸다가 튕기기만 해봐 난리나요 나 이거 본 적도 없어 어 저게 필수였다고요? 못 눌렸어 튕길까봐 치즈 뭐지 뭐지 아 이때는 해외 스트리머들도 대박이었거든 얘네 공격 엄청나게 당했어 대결이 너무 심하니까 해외 스트리머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내 막 일부러 방송찾아 가지고 뭐 로아 공식 사이트에 신고하고 막 진짜 엄청 큰일해 Jazza WoW 시스에 들어가기 한 번 서비스 아 깜짝이는게 저건 가능해! 오마이구! 게임아이 안요 여기로 들어 역대급이긴 했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쥐키 못들어가지고 내가 이때 친구창에 친구들을 차단을 많이 했어요 이거 들어가는 키가 쥐잖아 쥐 못 물려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긴 말 존나왔음 진짜 못들어간 흙을 억제하면서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거든 왜냐 이건 들어가야지 여기서 아크라슘이라는 강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었어 못들어가면 밀리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룬은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있었어요 해금석작 증폭작 그리고 룬 변경작 룬작이죠 세 가지 작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장비에 이렇게 자물쇠 표시 있지 이게 뭐냐 지금 보이시나? 이 자물쇠 표시 이거를 뚫어야 돼요 뚫어야지 뭐 초록이 됐든 파랑이 됐든 이렇게 룬이 뚫려요 랜덤으로 처음에 그걸 뚫는 게 해금석이고 이 해금석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왔냐? 니엘타로프의 상렴 아니 니엘타로프의 상렴이 아니라 저 어디예요 발푸르기스의 섬 발푸르기스의 섬 뭐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발푸르도 좀 나중에 나온 섬인데 아 발푸르 맞나? 그거 어디냐? 발푸르 맞지? 어 항해 섬 발푸섬에서 나왔어요 발푸섬 그래서 그때 무슨 알바가 있었냐 아이템 매니아에 발푸섬 한 시간 뺑이쳐드립니다 시간당 2천원 알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실제로 제 방송 시청자들도 그거 존나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무슨 게임에서 버스 돌리지 그때는 진짜 현실 알바였다니까 직접 들여가지고 이제 룬은 저기였죠 그 로봇 나오는 섬 어디죠? 그 비밀기지 X301? 이제 거기서 무슨 룬이었냐 비밀기지 301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배틀 아이템 신속로브 이런 거 있죠? 신속로브 그게 처음에 비밀기지 X301에서 미기속이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방송에도 몇 명 없을 거야 초반에 그걸로 개꿀빤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때 신속로브 개 비쌌거든요 신속로브가 아니라 로켓장화가 나왔다 로켓장화가 나왔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금석을 이제 각종 섬이나 뭐 그런 개 미친 뺑이 콘텐츠에서 얻어서 구멍을 뜬 다음에 로켓장화였어 이걸 뚫어요 그러면은 이걸 돌려야 돼 이걸 어디서 돌리냐? 실링에서 돌리는데 지금 카던에서는 실링 정말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때는 진짜 실링 얻기가 개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말씀드렸죠 루테란 성에서 15분에 한 번씩 열리는 모두 함께 춤춰요인가? 그거를 하면은 협동 퀘스트를 하면은 거기서 뜨거운 축제 열기라는 편지를 주는데 그걸 상점에 팔면 2000실링이었어 1000실링인가? 그지까지 해가지고 실링을 얻을 정도였어 극한의 초반때는 초반때는 그만큼 실링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룬을 뚫었다 자 이제 궁금할 거야 이제 이 룬이 뭐냐 자 야수 추가피 룬입니다 이 룬을 꽂잖아요 꽂으면은 내가 야추피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야수형 몸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탈 헬가야 뭐 이런 애들 이게 다 야수 거든요 그걸 꽂는 거야 호요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한 번 꽂아놓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니야 막 도전 모드 이런 거 아니 도전 모드가 아니라 주간 레이드라는 게 나중에 나왔는데 이 주간 레이드는 지금의 도전 가디언 투브라고 똑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어느 날은 야추고 어느 날은 화속성이고 이거 룬이 화속성 이게 댕갑 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매주 바꿔야 돼 매주 바꿔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증폭 룬 슬롯이 안 나왔는데 이 룬 슬롯을 돌리다 보면 증폭이 나와요 증폭 이게 좀 진해집니다 이렇게 태가 더 생기고 그러니까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돌려서 증폭자까지 하는 거야 증폭 그리고 타이탈로스는 지진, 면역, 룬 필수였어요 그걸 안 낀다 사사개야 왜냐면 타이탈이 요즘 보면 타이탈로스 최근에 해보셨죠 님들 타이탈이 바닥을 세 번 꽝꽝꽝 찍으면 지진 생기는 거 봤지 그게 무조건 지진이 걸렸어요 내가 지진이 걸린 막 이렇게 흔들림 못 움직임 그걸 면역을 시켜야 돼 지금은 뭐 없는데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룬작이었고 이게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스트하크는 진짜 방송 메이저 방송이 아니면 그때 제 방송은 시청자분들 초반에는 많이 봐봤자 한 200명 정도 봐주셨는데 저같이 작은 방송은 이걸 계속 뺑이를 쳐야 돼요 진짜 이거 할 때까지 뺑이를 쳐야 돼 다른 방송은 그냥 다 사서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방송이 진짜 그랬었죠 저게 증폭인가 지금 특성 변환 시스템 아 이것도 어 이게 뭐냐 아 요거는 그때 좀 나름 재밌었어요 요게 뭐냐 옛날에는 장비의 특성이 달려있었습니다 장비의 특성이 달려있었고요 이 장비의 특성 합이 고정돼서 나오긴 했지만 딱 봐도 사이즈 나오죠 치명 특화 뜰 때까지 돌려야 돼 어 실링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거 도입되면 정말 좋긴 할 거야 어 모코코 귀때기 초반에 필수템이었죠 템랩 뻥튀기 필수템 필수템 모코코 귀때기 지금 템랩 시스템하고 비슷한 그리고 연마 단계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 이거는 지금 카던템이네요 지금 고인물의 상징 사실 저는 없어요 이게 로스타크가 처음으로 PC방 이벤트로 풀인 탈 것입니다 이게 아마 PC방 80시간 보상 어 써져 있네 하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썩은 물이면 하나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PC방을 잘 안 가는 유저라서 할 건 다 있는데 PC방은 못 가겠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판매했던 테르페이온 뭐 다 있어요 테르페이온 친구 초대 이벤트 그리고 스승 제자 이벤트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 줬던 게 스승의 반지라고 이제 그런 악세도 있었고 자 이게 최초의 출석 아바타인데 진짜 경이롭죠 이 아바타는 웬만하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야 아마 아 그리고 스토브 클라이언트도 원래 게임 실행이 위쪽에 있긴 했어 그리고 이거 처음에 이제 막무새들 여기도 나오네 막무새들이 역대급 선동질 들어가 스타게임에서 분탕충들이 다 몰려온 거야 야 이때 당시에 힘 스탯 천도 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바타에 힘 1퍼 달려있는 것 가지고 뭐 이거 벌써부터 이런데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랬던 막무새들 지금 다 로스트하크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게임 하다가 터져가지고 아마 지금도 로스트하크 1퍼 때 가지고 있죠 전설 나온 거 해봤자 2퍼입니다 그리고 이거 200만원짜리 탈 것 옵션 있어요? 없어요 빨라요? 안 빨라요 오히려 룩도 그대기야 다른 게임이면 200만원짜리 탈 거였잖아요 말 이속 50% 증가에 총 스탯 10% 증가 뭐 이런 거 달려있다 근데 망무새들이 이거 가지고 분탕을 엄청나게 했어 봐봐 200만원이면 지나가는 사람도 탈 것으로 쓰겠다 이런 애들 지금도 로아하고 있어요 딸 팔고 있겠지 이거 이게 처음에 논란이 좀 많이 됐어 이건 약간 좀 많이 완화가 된 숙제네요 숙제가 피크일 때는요 카던 3회 에포나 의뢰 3회 레이드 영수 3회 카던 1회 노예해방 5회 그리고 섬 가야 돼요 실리언 지련소 3회 판다 호감도 헨리 호감도 토토 장르 호감도가 아니라 전맵 호감도였어요 그것도 심지어 걸어서 그때 비프로스트 없었음 해양 기운 2,500 사용 그리고 주기적으로 맵 돌아다니면서 긴급 돌발퀴 해야 되고요 지금 많이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PC방 점유율 14.2% 달성 이거는 근데 완전 극초반 이게 지금 11월 8일이잖아 오픈이 11월 7일이었음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와 공지 조회수가 이때 400만이었구나 고구학 낚시버그 악용 정지 중국 및 해외접송 관련 타인명의 이용 정지 이거는 서버가 하도 터지니까 인원 감축 시키려고 이거는 그리고 이때 고구학 낚시버그 이때 고구학 쪽이 아마 좀 버그가 심했을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버그가 좀 많았어요 타워버그도 있었어 사실 이때는 좀 어메이징 했지 이게 왜냐면은 그때 롤 같은 AOS류가 이거 시장장악 하고 있을 때 MMORPG 세태기에 동접 35만 명이면 진짜 레전드급이었거든 그리고 대금 청구 사기 정지 이것도 제 거 이런 차단 명록 보시면은 한 명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해바라기 새끼라고 있을 텐데 그 새끼 아직도 있나? 뭐 해바라기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 닉네임 바꿨나? 아니면 게임을 접은 건가? 저한테도 한 명 했었어요 이거 다 이때는 사기 치면 다 정지였음 그러니까 템 준다고 이렇게 보내놓고 대금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지금은 대금 청구 하면은 내가 골드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잖아 이때는 그냥 받기 해버리면 내 돈이 빠져나가 버림 그래서 사기가 많았어요 아크라시움 에포나 주머니 수급량 증가 이때는 에포나를 깨면은 에포나 퀘스트 공통 부상으로 에포나 주머니가 나왔고요 그 에포나 주머니 10개인가? 10개 깔 때마다 아크라시움이라는 게 하나씩 나왔었나? 님들 몇 개였죠? 어 그런 게 있었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크라시움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파강인데 100% 확률 강한 파강 7개였나? 뭐 그런 식으로 잠노섬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X301에서 로켓 장화가 비쌌던 이유가 이거이 잠노섬이 선착순 5명만 됐던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를 해야 페이튼하고 연계된 퀘스트가 깰 수 있었어 모험 퀘스트를 그래서 이때 개적패라고 불린 게 임파이터 뭐 이런 캐릭터 이런 게 좋은 거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오픈 첫 한 달 매출 400억 추산 이게 왜 그런지 아냐 로스트하크 오픈했을 때 비엠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패키지 그리고 로스트하크는 특이하게 다른 게임과 다르게 처음 오픈 아바타가 싼 이유가 뭐냐면 로스트하크 오픈했을 때 아바타 안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매물이 존나 많은 거야 지금도 싸 심지어 디자인도 못생기기도 했지만 런칭 아바타가 파티찾기 게시판이 없어서 지역창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역창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티하려면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한테 클릭해가지고 막 했었어야 돼 베른 북부가 마지막 맵이었거든 모바일 게임 작수했다는 기사는 떴지만 이건 뭐 아직 되게 없네요 아 이때 카드 무한 입장 버그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보스를 잡을 때 강제로 한 명이 튕겼으면은 그때 나머지 횟수가 안 까여서 계속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로 있던 버그긴 해요 실제로 있던 버그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건 선동이 선동도 선동인데 실제로 카드 카드 입장 버그가 있었어 님들 기억 못 하세요 그 카드 마지막에 한 명이 강제로 튕겨버리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버그가 있었어 실제로 정지까지 갔어요 이거는 이거 주장 아니었어 진짜로 있었어요 루엘과 이브 아바타 이거는 뭐 지금도 박스가 있을 때 이거 지금 박스 조금 그래도 몇만구를 할걸 이거? 307억 아바타 근데 솔직히 이것도 아바타도 지금도 있긴 한데 이때부터 난 좀 느낀 게 이 게임은 아바타는 좀 아니구나 이거 다른 게임 같으면 레벨 한 6대 입는 그런 뭐 그냥 이벤트 아바타 같긴 해 자 눈꽃사슴 탈 걸 다 있죠 지금 이때 나온 노래가 좋았어요 눈사람 변신 이거는 약간 이제 이거에 관련된 짤도 많지 사슴모자 탈 이런 거는 다 있죠 호카이들이 좀 많이 끼고 닫았던 기억이 제 주변 호카이들은 PC방 60시간 이벤트 보상 은색 전투랩터 탈 건 이게 조금 빨랐거든 이게 조금 빨랐거든 12월 14일이네 칼벤투스 여기도 뭐 여기도 좀 초방에 한 번 비던 사기 이때 사기꾼이 많았거든 근데 비밀던전 사기는 언제 피클 찍었냐면 운때입니다 명예의 파편이라는 게 처음 도입된 운때 저게 피클 찍긴 해요 요거는 이제 칼벤투스 레바노스 하향 한 거는 이제 선발대가 다 깨고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들 올라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구의 섬 지구의 섬이 필수 코스였어요 옛날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강화 재료인데 이 지구의 섬이 이게 지금 이런 것들 뭐 보통 관심 이거 성향치 호감도를 채우면 이런 걸 줬단 말이야 옛날에는요 여러분 호감도가 개정 원정대 공유가 아니었어요 캐릭별로 하나씩 찍었어야 돼 그래서 캐릭터를 빨리 키울 때 이 아크라시움을 얻는 코스에 지구의 섬이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참고로 선바도 공유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부케 키울 때 힘드니까 운영자가 나중에 패치를 해준 게 이 아크라시움을 옮길 수 있게 해줬어 어떻게? 열 개를 mpc한테 가지고 가면은 여섯 개가 들어있는 박스가 박스를 줬어 그 박스를 옮기는 거였어요 많은 패스를 했네요 1월 그림자의 테르페리온 이거 색깔만 밖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뭐 저는 가리고 있죠 지금은 안 파나? 하... 뭐 이거는 일단은 창구와 아바타가 이제 따로 생겼다는 건데 이것도 역대급 패치긴 했는데 인벤토리가 너무 작았어요 인벤토리가 너무 작았어 그리고 이때는 또 인벤토리가 작을만한 게 모비를 한 마리 잡잖아? 그러면 그 모비를 떨구는 재료가 세 개임 세 개 이거 보이죠 지금 세 개씩 떨구니까 이 재료로 템을 만드니까 이걸 못 버려 어... 이걸 못 버려 그래서 이때는 이 재료를 다 들고 있거나 창구에 박아야 되니까 인벤토리가 너무 좁았어요 이 주례 장비 연마 시절이지 하... 올 게 왔네요 이거 레전드 짤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실링 얹기가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왕의 무덤에 2층에 보면은 2층 밑에 새끼리 하나 있습니다 모코코 줍는 자리인데 거기 가다 보면은 비밀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에서 처음에 만실링인가 만이천실링인가 그렇게 떨어진 거야 그걸 찾아주고 이제 거기를 뺑이를 친 거예요 천실링인가? 만실링이 아니라 거기를 존나 뺑이를 쳐가지고 채운 거야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72만실링 번 사람이 나 이만큼 벌었다 하고 이제 스샷을 찍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 정지를 매기고 회수를 했는데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회수하고 정지 때리고 끝나잖아 근데 이 게임은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림 계속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루스타크 역사 최초 최초로 빨간 숫자의 실링을 본 게 이분들이 아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레전드였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실제로 등판을 했어요 아마 DC였던 거 같아요 제일 기억에는 어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임 이렇게 음수 처리돼 루아 최초 이자 없는 대출 왕모론 근데 이 사람 다 갚지 않았냐? 계속 갔더라 어 아 그리고 마리 상점 인터넷은 구매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파티장만 대도시에 있으면 레이드 입장 가능 레이드 매칭 시스템 추가 새벽 아바타 새벽 아바타 이것도 다 기억이네 지금은 나의 어떤 한 줌에 다 옷감이 되었지만 뭐 이때는 이랬고요 그닥 아바타 퀄리티 보면 그닥 별로긴 했어 진짜 별로긴 했어 은가람 아바타 미공이 막 추가되고요 이게 이게 뭐냐면 카돈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yer이 서학이었지 사실 여기 미궁을 두면 이 미궁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아바타가 있었어요 그게 좀 많이 비쌌거든요 아 그 미궁 아니야 님들이 아는 미궁 아니고 이거 로엔델 미궁이에요 아 맞다 처음에가 아니었구나 호감도 개편 이게 처음에는 호감도를 새 NPC만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패치가 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NPC 3마리 NPC 3마리만 할 수 있었던 게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는요 이게 지금 무슨 루트냐면 호감도 순회 루트 아 원래 무잔이였나? 아 원래 무잔이였는데 아 맞다 원래 무잔이었어 원래 무잔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감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대륙 순회를 했음 전대륙 순회 이렇게 보임? 그러니까 게임을 키면 호감도 숙제하는 데만 3시간이 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좀 통피합이 된 거죠 파티언 추방 시스템 주의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왜냐면 이때는 매칭 시스템 도입되고 하도 잠수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기본적인 거야 이것도 존네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박스 하나씩 갔어요 죽협 황홍섬 페르마타 큰 건 아니었고 저 황홍의 섬이 좀 많이 피곤했지 저거는 유령섬 콘텐츠 나오고 A번의 상처 나왔죠 이거 우레의 상처인데 사실상 한때 현금 300만원에 팔린 A번의 상처 그 300만원 우레입니다 우레가 샀고요 저도 은가비는 아직도 있어요 길드림 프로니키 거북탈 거 섬마죠 섬마보상 사실 이거는 아마 블레이스터분들이 좀 많이 할 건데 이 PC방 100시간 황금색 호버보드 보다는 진정한 자세는 그 바다에서 해양 인양하다가 나오는 탈컷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진짜 레전드긴 해 생긴 게 진짜 너무 흔하게 생겨서 그렇지 그게 진짜 아마 블레이스터분들이 아마 그 기어 작업한다고 그걸 많이 했을듯 아 이거 루엔델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게 진짜로 너무 잘 만들었음 던전이 이 손 찌익 긁는 거 나오잖아 슈트롬 슈트롬이었나요? 이거는 진짜 연출이 개 박살나긴 했어 진짜 이거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임 이거 내가 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연출 진짜 존망대전 나왔네요 이게 처음에 나왔는데 아... 이 자체는 좀 잘 만들긴 했단 말이야 자체는 좀 잘 만들었는데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이 실마일 전용템도 줘버리니까 이게 좀... 벨브 문제 그 장비 문제 뭐 이런 것들 돼버리고 일단 적금 난이도가 좀 생겼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세팅에 있어서 그리고... 이때는 장비빨도 탔어요 장비빨도 좀 탔고 배템 강제가 좀 많이 됐었고 이때는 배템도 잘 들고 가야 됐고 결과론적이지만 유저들이 많이 안 하게 된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재밌는 콘텐츠고 즐길만한 거리 놀잇거리였으면 지금도 많이 하겠지 결과론적이긴 한데 하는 사람만 하는 콘텐츠는 절대 완성된 콘텐츠가 아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토벌전 이것도 사실 이것도 이때는 초반에 조금 안 맞았던 게 이것도 거의 그냥 기공사 원격봉 뭐 이런 게 좀 심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사실 뒤동끼리 어떤 침묵 좀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일되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유령선 실말 그 뒤로는 진짜 콘텐츠 거의 없었지 진짜 도래에서 템 맞추고 진짜 뭐 할 게 없었어요 이때가 골드 바닥을 찍을 때 카렐도 이제 전후해가지고 카렐 나오고 이때인데 말랩이 1556 1500? 아니요 556.36이었나? 36? 그때고 내가 게임을 하루에 14시간을 하든 15시간을 하든 옆에서 카렐리고스 20분 하고 저 사람이 템 더 좋은 거 먹으면 나보다 더 세지고 이럴 때임 이럴 때 너무 유토피아적인 마인드의 그런 게임이었고 이때 게임 다 접었습니다 이때 방송이 아프리카는 방송이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방송 키면은 그냥 즐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방송 3개 했었어요 3개 진짜 아예 없었어요 그때 뭐 그랬고요 진짜 뭐 그랬죠 이때는 진짜 할 게 없었어 게임이 그래서 이때는 방송 키면 골드값도 그만큼 떨어졌었지 그래서 손실바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저도 저쯤 맞는 그렇지 많이 많이 잡았죠 그때 어 막 골드값도 완전 개 바닥 찍었을 때라 그냥 접속하면 이단님 어서오세요 하고 망고를 주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도 여기서 좀 또 이제 중간에 통수도 좀 아 이거 통수라고 봐야 되나 이제 캐릭터 선마 공유 뭐 이런 거 해주면서 이제 부케 완화 패치를 해주면서 이때 각인석 공유 패치를 해줬는데 그때 기습이 좀 비쌀텐데 기습까지 다 공유를 해줘버린 거야 하이튼 뭐 그랬죠 이때는 완전 세택이었음 스마트핑 나오고 벨페 시너지 하향 및 일부직업 상시댐정 추가 난 저 시너지 벨페가 이게 아마 3분 짜장이 이거 우레가 했던가 아크로님이 했던가 이것 때문에 이때 시너지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 아크로님이었나? 저것 때문에 다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루페오 닌장도 쓸데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좀 많이 해줬죠 장미 아바타 이건 좀 이뻤습니다 저거 저 지금 장미 대국박은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아 진짜 보면 역겹긴 하다 저 실마의 혈석으로 옛날에 제가 아까 말한 룬 있죠? 저렇게 룬도 선택하고 그런 거예요 2차 각성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블레스터 빼고요 블레스터는 지금은 기술력이 강화돼서 좀 멋있잖아? 헤비터렛이? 근데 지금 헤비터렛 저거 보세요 시바 안맞아 시바 안맞아 충격적이었지 수라도 무릉덩원 블루원섬 추가 이것도 뭐 큰 패치는 아니었고요 기아개선 및 2차 각성 퀘스트 추가 이제 이거 해서 고이스빈 창수사 업데이트 된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처음 2차 각성 나왔을 때는 연출도 좋고 다 좋았어 근데 이게 제 지옥의 시작이었어 왜냐면은 2차 각성은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이었어요 그것도 숨도 안 쉬고 달렸을 때 2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캐릭터를 다 해야 돼 시바 흑야의 욕 배관 스카렐리고스 이제 거의 정점이죠 이제 아크라시움 시즌 때 각인소를 일괄 사용하는 각인소도 하나씩 쓰는 거 그리고 이게 님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이게 표창이에요 이게 뭐 중락크 꼬리 자르던 표창이에요 이게 이게 연습용 표창이에요 이게 펭균과도 나왔고 옛날에는 게임이 진짜 많이 없었지 타오브 44층 벨펫 시너지 중첩 불가 이제 이때부터 난 좀 잘한 패치긴 한데 이게 벨펫 시너지가 한 3번인가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 벨펫 시너지 패치할 때마다 뒤져가는 캐릭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벨아는 뒤진 지 오래고 사실상 원래 시너지 원타 캐릭이었거든요 벨아가 버스커랑 걔네 지금 뭐 이게 옛날 선마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마가 원래 공유가 아니었다고 근데 옛날에는 캐릭터 하나 키우면 어디까지는 얻어야 됐냐 이 22 20 한 25개까지는 얻었어야 돼 왜 스킬 포인트 껴주고 이 조화템 이 조화템을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거 뽑고 바로 이걸 연말 때려서 탭렙을 올리는 뭐 그런 거였어요 스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루트가 달랐는데 이게 선마를 한 25개 모으잖아 그럼 더 빨리 올라갔어 선마 모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로엔델 필드보스 하르마게도 나왔었고요 이건 별 이펙트 없었어요 지금 이펙트 있는 것만 좀 불러드림 생활항해 PVP 던전 555렙 템랩 세트 추가 근데 이때는 조금 게임이 재밌었던 게 지금은 무조건 레이드를 돌아야 뭐 예를 들어서 아블리슈드를 돌아야 최종 템을 얻잖아 근데 이때는요 진짜 놀랐던 게 던전을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템랩이 555렙이야 그때 아직도 기억한다 그 블레스터님이었거든요 제 방송에 잠깐 출연했었는데 던전을 한 번도 안 가고 템랩을 거기까지 올린 거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벨가누스 이때는 나온 던전 중에 제일 재밌었죠 잘 만들고 이때부터가 신호탄 궁룰이 된 거지 자 이때 유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이제 서브 통합이 됩니다 이제 카즈로스 서브 나오고 아블리슈 서브 나와요 ä 요게 이제 쪼끔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특수옵션이 부여된 악세서리가 나왔었어 미세호 이렇게 이게 이거 보면 성강의 잔형 순간적으로 이동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지속시간 종료 주변에 피해를 주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존엄 옵션이 무슨 가빠였거든? 그 뭐냐 그 이름 네 글자 아 초전화 갑주 초전화 갑주 그게 아마 내 기억을 존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전화 갑주 그거 그러니까 나도 이때 내가 게임 현타가 넘어왔던 게 아니 난 진짜 난 그때 난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현금 게임 되게 열심히 했어 나도 진짜 막 캐릭터 이때는 다 동쾌밖에 안 할 텐데 난 불쾌까지 3개까지 돌려가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니 씨덱 나는 하루에 게임은 12시간 하는데 옆에서 게임 한 10분 해가지고 저거 먹고 BT가 한 사람 보면 나 그때는 장난으로 못 넘겼으면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도 근데 그때는 진짜 적고 싶었다니까 아니 씨바 완전 공산당 게임이지 아니 나는 저기 뭐 염전해서 진짜 야 존네 소금 캐고 있었는데 이 새끼는 그냥 땡변 아니 좀 그늘에서 감자 캐다가 수바 월급은 똑같구만 너무 짜증 났어요 뭐 이런 게 있었죠 짙은 안개능성 이동루트 추가 원래 이 이동루트가 없었어 옛날에는 신호탄 신호탄이 이때 많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단 말이야 찢어져서 만약 잘못하면 막 난리 나오고 막 그랬지 잘못 들어가면은 만원경은 좀 나중일걸 아마 아 이거는 제 기억으로 특정 BJ가 한번 사단을 냈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언급하지 마세요 채팅창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탈루스는 석화가 걸려서 전멸기를 씹어야 되잖아 석화가 걸려서 전멸기를 씹어야 되잖아 그걸 아 그때 에버그레이스한테 많이 받았다 그걸 옆에서 석화 걸린 사람 옆에서 성부로 풀어버려 그걸 이제 재밌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송하는 사람 몇 명인지 한 거야 그걸 나는 내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난 창술 나왔을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적폐의 등장 야 님들 창술 처음에 다 절제 테스트하고 이럴 때 나 혼자 절정 갔어 이거 무조건 절정 가야 된다고 이건 내 자랑 좀 할게요 그냥 창술 게 약하다고 저딴 캐릭 왜 키우냐고 할 때 나는 존나 쎄서 계속 키웠음 그러다가 내가 왜 아까 정읍 이야기 나왔죠 내가 왜 정읍을 안 쓰는지 알아요? 이 게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해요 신구 캐릭 나올 때마다 실전 DPS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다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이거 창술 정용포 200만 짤 그거 내 유튜브에서 나온 거거든? 그거 나오고 나서 창술 인식 박혔어 처음에 존나 재밌었어요 무슨 소리야 존나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야 창술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님들도 알잖아요 한 두 달 동안 걔 병신 취급 당했어요 저거 창술은 저거 왜 키우냐고 막 그랬었어 내가 그 뒤로는 신규 캐릭이 나와도 초반에 캐릭터 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너무 피곤해 수술 쓰레기라 접혔는데 인식 게임이라니까 서약과 축복 아바타 이다인 파버림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대대창스 기억난다 그럴 때가 있었지 아 실링 대폭발 이벤트 이때도 많이 했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실링 대폭발 이벤트 하기 전주에 갑자기 눈 돌아가지고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큐브 지령서 다 녹였던 게 기억나네요 이때는 지령서로 큐브 갔었거든 저거 한 두 번인가 했을걸? 창술 주간레이드 정력포 200만 짤뜨고 그때부터 약간 적폐 소리 듣게 했어 근데 이때는 나는 약간 이때는 이런 인터넷 무슨 공모전 감성하곤 좀 멀었던 게 나는 이때도 칼렐리고스 잡고 있었음 홈페이지를 볼 마음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동항로 이것도 좋았지 저거 자동항로 나와가지고 내 기억에선 내 기억으로는 직장인 아저씨들이 이 자동항로 설정해놓고 회사 출근했었거든 이게 무제한 자동항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설정을 하면 아 이렇게 왔다갔다로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게 옛날에는 바다에 떠 있는 부위물 먹으면은 막 코인 하나씩 먹었잖아 그거 아니었나? 어 끌망이었나? 어 끌망키고 그런 게 있었어요 트릭션 패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50렙이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사실상 뉴비용이 아니었어 경쟁전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좀 임팩트는 많이 없었어요 경쟁전 처음 나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하더만 좀 임팩트는 많이 없었어 각인성 원정대와 통수 처음으로 로아하면서 통수 맞았을 때입니다 기습에 내가 수바 3캐릭을 배웠는데 공포의 천둥날개 이벤트 공포긴 했지 수바 이때 시간 꼬박꼬박 챙겨가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냉철하게 말해볼게요 이게 이거 약간 물타기도 존나 많아 인간적으로 왜냐 이때 현역 시절에 카렐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애초에 버스를 타요 사람들이 애초에 버스를 타고요 데컨 하고요 카렐 깨는 사람 많지도 않았어요 카렐이 있어서 게임이 망했다? 아니 주관권이? 난 아니라고 봐 이미 망한 상태야 이미 이때는 망한 상태라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이 나고 있는데 걷다가 기름 부어버린 거지 그냥 주관권으로 내 생각에는 무슨 주관권 때문에 던전이 세트했니 뭐니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사람들이 라이트한 사람만 남아지고 저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그치? 절대는 뭐 데컨이고 뭐고 막 내 생각에는 주관권이 너무 과하게 까 있는데 솔직히 주관권 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그냥 게임 분위기가 이미 망한 상황이었어 손실바님 별풍선 서른세 개 감사합니다 맞음 데컨버스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놓은 건데 불탄 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솔직히 그냥 뭐 데컨이고 버스고 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크리스탈로 편하게 더 편하게 하세요 이런 의도였겠지 그리고 광선이 형도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까 야 저 새끼들이 골드 다 빨아가는 것보다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돈보고 냈댔잖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때 그냥 안 쉬고 계속 게임하던 입장으로서는 그냥 주관권 가지고 거품 부는 사람들 보면은 이때 게임을 해 본 사람인가 싶어 솔직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 이때 MVP 시스템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생긴 게 강아지 인형탈 이 때가 아마 인형탈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인가 F나 휴경 채워줬고 아 나 이거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근데 사실 저거 F나 휴경 저 당시에는 많이 안 채우지 않았나? 어차피 할 게 없어가지고 이 때 패치 유출 솔직히 이것도 약간 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패치 유출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에 게임하던 나로서는 이게 이것도 어찌보면 물타기 한 그거 큰 그거였음 나 잘 모르겠더라 이게 그렇게 막 게임이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쨌든 그건 팩트지 그리고 욕 나왔을 때 이게 사실 지금 이때도 욕 많이 먹었어 먹어요 외친구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이 때 욕 나왔을 때 저 뭐지? 저게 뭐 탐험가 세트인가? 저거 아바타 입법 낸지 거 네 근데 저는 이거 욕 나온 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때 과금 게임이 됐어요 이때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안타레스의 악몽이 그립긴 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건 미친 소리고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그 환내룡의 순결 있잖아 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해도 나보다 세지 난 그게 좋네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이 패치는 상당히 좋았어 그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해보지도 않고 접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 아마 진짜 콘크리트층이 제대로 많이 생기지 않았나 어 어 이때가 골드가 순간적으로 10대 1000을 찍은 안 100대 1000을 찍은 때이긴 해 어 순간적으로 그게 뭐 하루도 안 가긴 했어요 한 만골당 7만원 수준은 그래도 한 몇 일주일 넘게 갔던 거 같은데 어 그때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물가도 오르고 골드 값어치도 같이 올랐어요 어땠냐면은 저때 내가 그러니까 556 시절에는 부캐를 키울 이유가 1도 없었어요 진짜 어지간히 로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넘어올 때 창술사를 포함해서 캐릭터가 자습기가 있었단 말이야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그냥 현금 가치로 말해줄게 단순하게 메인캐를 깨면 뭐 파강이랑 명파랑 조금 주잖아 어 뭐 지금 대륙도 파푸니카도 주잖아요 조금 그게 값어치가 현금으로 따지면 10만원이 넘었음 창캐를 그냥 이렇게 퀘스트로 받는 그 쪼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방송만 오면 스파이다님 하루에 얼마 보세요 이말만 해 그때 거의 쌀먹방송이었음 나는 쌀먹을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 인생에 내 방송에 가장 큰 현타였음 내가 이때 유일한 버스 쌀먹을 했을 때 토큰파리 했음 음 이때 재밌었는데 그냥 파티만 가주는 거야 같이 아 이건 거의 나는 솔직히 즉항권보다 더 망 컨텐츠가 이거라고 생각함 솔직히 요 시즌에 이거 없었잖아요 더 흥했다 이게 뭐냐머는 님들 카우스 던전을 돌아요 카던을 돌면 미궁 입장권이 나옵니다 미궁을 돌아요 거기서 확률로 안타레스 입장권이 나와요 그 안타레스 입장권에 가가지고 여덟 명이거든요 입장이 입장권을 들고 안타레스를 진입하면 그 여덟 명끼리 안타레스를 깨고 나오는 마지막에 토큰을 먹습니다 토큰이 뭐냐 무기 방어구 다섯 개죠 뭐 어깨 장갑 뭐 이렇게 다섯 피스 그래서 총 여섯 개의 토큰 종류가 있어요 그 토큰 중에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나오는데 그 토큰을 사 와야 돼 왜 강화를 할 때 지금 강화할 때 파강 들어가지 그때는 토큰도 들어가요 그냥 파강 같은 것도 있고 토큰도 있어야 돼 토큰을 사 와야 돼 강화를 할 거면은 말이 안 되는 작업이었음 그러니까 이때는요 과금러들이 다 부주가 있었어요 부주 없는 과금러 없었습니다 거의 이게 미궁인데 여기를 보시면요 카돈에서 나오는 미궁 입장권으로 들어오는 미궁이에요 네 명이 이렇게 찢어져서 저 기둥을 깨면 몬스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있는 몬스터 다 정리해주고 이제 이것도 미궁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아랫단계 미궁이야 이게 안타미궁 입장권이 나오는데 어파는 다른 미궁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악세 토큰도 있었음 왜 고인물들이 왕무를 싫어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안타레스의 악몽이 왕무에요 왕무 지금 보이죠 강화를 채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명파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카던을 깨요 카던을 깨면 미궁 입장권이 이건 확정으로 나옵니다 미궁을 가요 그러면 안타레스 입장권이 확률로 나옵니다 아 이것도 확정이었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입장권이 뭐 나오고요 안타레스 들어가요 경매 보상 8명 중에 아 확률이었지 8명 중에 사야 돼 사장님들이 사장님들 사야 돼 이 카나토쿠는 교불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매로만 얻어와야 돼요 수천 수백 바퀴 여기 즉 사장님 현질로도 안타레스의 악몽 수백 수천 바퀴 직접 돌아야 됐음 직접 아닙니다 다 부주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 그 이제 그 저기 어디죠? 미스틱 단 어디냐 괜찮아? 뭐 저기 공기방울을 활용해 봐 거기 어디죠? 낙원의 문 낙원의 문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스틱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랭커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퍼크를 해보려고 랭커들한테 다 연락을 하잖아 하잖아요 주인하고 연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저희 이거 본주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 이거 본주님한테 연락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본주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임이었음 그때는 그런 게임이었음 그때는 다 부주야 다 다 어 본주들은 강화만 해놓고 안해 게임을 그냥 가끔 하지 다 님들 점령성 가세요 저 안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아까 미공을 돌아서 확률로 나온 그 안타레스 입장권 가지고 이렇게 왕물 들어와요 왕물 처음에 잡습니다 근데 여기때도 인성 개 막살 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잠수를 타요 진짜 독한 새끼들 많았어요 진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경매 시스템이다 보니까 입장권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야 들어오면은 투컴으로 그냥 실행 아주 잠수타면 어차피 앞으로 가지니까 그리고 인성 박살난 애들도 많아서 저게 늦게 오면 뒤에 깨져가지고 피가 조금 달거든요 그거 안 기다려준다고 삐져가지고 뒤에서 멈춰있고 막 자 자 봐봐 여기 화면 잘 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한 명이 달려가지 저거 왜 달려가는지 알아? 여기서 박쥐를 잡자마자 저 사람이 앞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길 기다려주는 거야 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전체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박쥐를 잡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다음 지점으로 이동 멘트가 떠요 저 사람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그것도 이제 나옴 이렇게 잡아 근데 또 한 번만 잡냐 이렇게 하고 넘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친새끼들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장난쳐 이것도 사사기 많이 갔었어 저거 캔슬되는 거 가지고 노는 애들도 많았어요 여기 안타기스도 겁나 아팠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어떤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이 박스에서 랜덤으로 개인 토큰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어깨 토큰 바지 토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12강 이후부턴가 한 번 강화할 때 한 피스 어깨를 강화할 때는 이 토큰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15강인가 12강인가 그래서 이걸 경매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한 세월이야 그냥 경매 진행까지 길어요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누가 계속 누려 이렇게 강화 한 번 하려면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욘이 나오고 이제 전원식에 이제 막 캐릭당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 배럭시대가 됐지 어 이때 배럭시대가 나였어 지금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이제 지금이랑 좀 비슷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19일에 이제 크누트의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최초 해상 던전이라고 기어 나온 건데 이게 이건 뭐 최근에도 강선이 형이 언급을 했죠 개만 컨텐츠였습니다 개만 컨텐츠였고요 이거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 설레바를 내가 얼마나 쳤냐면 나는 진짜 이 장면만 보고 와 이거 아케이지처럼 무슨 진짜 바다에 오직원 나오나 막 진짜 와 우리 님들 이거 배 가지고 이때 한창 작산할 때거든 와 이거 씨랭 가지고 막 문어다리 작산하고 막 폭탄 던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갔는데 뭐 그렇게 됐죠 어 메리 크리스마스요 그냥 진짜 뭐 아무 의미 없던 진짜 루타크 역대급 망 컨텐츠 탑 오브 탑 중에 코바라고 해도 얘가 1등이 아닐까 너무 과대 광고였다 어 주간레이드 2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게 아 이거는 뭐 없어 그냥 그냥 좀 더 레벨 높은 주간레이드 였고요 사실상 나는 이때부터 좀 망조를 느낀게 안녕하십니까 아우 재홍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조를 느낀게 사실 주간레이드 1 때는요 여러분 속성 장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에 대응을 할 때 룬 말고 속성 장비를 통해서 대응을 하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음 밸런스를 못 잡아서 밸런스를 못 잡아서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나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주간레이드 2 이게 님들 뭐냐면요 여기 봐봐 여기 차디찬 어둠에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보면은 이게 몬스터가 같이 나오는 거였지 님들 어 차디찬 어둠을 들어가면은 세 마리가 동시에 나옴 여기 봐봐 여기 차디찬 어둠에 여기 보면 베르투스 그리고 칼벤투스 여기 뭐야 이 레기오로스 있죠 이게 동시에 나와 한 맵에 근데 같은 이 맵에도 구획 구획이 있잖아 구획 구획이 있잖아 한 구획이 같이 나오잖아 답도 없었음 진짜 근데 빡셌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명이 다른데 가서 이제 피 좀 빼면서 좀 딜 좀 잘하는 사람이 제가 어디 갈게요 하고 나머지가 이제 한 마리씩 처치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타임어택 거의 타임어택 컨텐츠였어요 약간 손을 많이 탔다고 보는거지 왜냐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템랩은 한정돼 있었으니까 뭐 그랬죠 잠시만요 자 이거 또 로스타크 연대기 컨텐츠 중에 하브렐 사간문 20줄 때 검은색 피 흡수 패턴 어떻게 피하나요 좌우로 피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좌우로 피하시면 돼요 좌우로 검은색이 아니라 노란색 창문 패턴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로 피하시면 돼요 뭐 이런 컨텐츠가 있었지 옛날에는 재생 아 그리고 옛날에 이 3티어 해양 보물 지도 파밍 이거 강화 재료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때가 순결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청새치 잡았습니다 이때 좀 어그로 심한 애들은 먼저 가지고 혼자 청새치 존나 도망가게 하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재밌었거든요 난 좀 재밌었어 그니까 막 트라곤 타면은 뉴비들이 막 숨도 못 쉬고만 아 기억이 나네 원래 이 카던이 원래 혼자 돌 수가 없는 던전이었어 좀 많이 빡세는데 이것도 하얘게 해가지고 슬플리 됐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자 여기서 나온 6단계 가디언 터벌이 님들 지금 도전 가디언 터벌에서 볼 수 있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입니다 수고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지스 브로이 섬 푸바 섬 무기 15강이상 재료 리패트 품질 개선 자 저게 뭔 말이냐 지금도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무슨 무기에 폴라프한 것 마냥 이펙트가 안 보여요 좀 아닌데 날로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항상 화이팅 15강 이펙트가 안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존나 안 보였어요 이거는 그때 창술전 들고 일어났었어 다는 잘 보이는 클래스는 잘 보였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클래스는 진짜 때려주게도 안 보였거든 와 근데 이거까지 들어가 있네 이거 영상 잘 만들었네 2차 서버 통합 했고요 답변 안 왔는데요 펫 시스템 추가 됐고 야 이제 이게 좀 근래지 야 이거는 진짜 엊그제 이벤트 같은데 이거 국주 누나 야 이건 엊그제 이벤트 같은데 이게 벌써 2019년이구나 이때 이때 국주 누나 나와가지고 이때 이제 그 디트분들 오리병망치 나왔죠? 야 이게 벌써 19년이 2년 전이구나 사실 이때도 큰 패치는 없었어요 이때도 그냥 거의 암흑기라서 심장 폭행 심장을 노리는 귀여운 팽살자 이거 나오고 다 이것만 끼고 다녔어 진짜 다 그냥 다 이때는 웬만하면 다 이거 끼고 다녀 그리고 이거 마일리지 2배 정립 이벤트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골드값하고 이게 그 골드값하고 이게 좀 비슷했어요 로테이션이 됨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냐면 내가 환전소에서 골드를 사요 마일리지 쌓이죠? 그리고 아니 뭐 블루 크리스탈 사나? 뭐 해가지고 마일리지 자금이 존나함 그니까 내가 아 맞다 내가 로열을 충전해서 골드를 산다면 그 골드를 다시 갖다 팔아 그럼 또 현금이 들어오지 그걸로 또 충전하고 이렇게 계속 이때 마일리지 자금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들 그 왜냐면 시세가 비슷했거든 이 때가 이게 처음 나왔는데 딱 말씀드리면 이때는 진짜 처음 남았을 때 별로 평 안 좋았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평 안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억모닝이 떡상을 해버리지 15 재련효과 때문에 12 재련효과인가? 이때 블레이드는요 PVP쪽은 모르겠는데 PV2쪽은요 너무 안 좋아서 내 기억으로는 일반 성향 두 번인가 했을 거야 아마 님들 이게 보세요 로스타크 멸망기입니다 이게 이게 원활 이 멸망기에요 지금 밤밤무만이 섬 만골 뽑기 상자 망골 뽑기 상자 주간권 완전 삭제 이것도 계속 지지 끄다가 결국에 삭제하더라 오비스레이드 미스틱 어비스레이드 미스틱 이때가 이제 내가 랭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랭커들 파티 짜보려고 했는데 수발 랭커들이랑 연락이 안 돼 다 아 본주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본주 형하고 연락이 안 돼서 아 바타 변화 시스템 크리스탈 주면 바뀌었죠 아 바타 변화 시스템 크리스탈 주면 바뀌었죠 요거 아카테냐 요것도 뭐 요거는 근데 나중에 따로 뿌렸던거 같은데 PC방 말고도 아 가차로 뿌렸었지 자 두번째 존망 컨텐션 내가 로엔에 기대를 안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솔직히 이게 게임방송이면 신규 컨텐츠에 기대를 하는게 맞잖아 근데 이 게임은 그냥 이런 RVR 시스템이 나오면 다 망했어요 그냥 어떻게 안되더라고 나 이거 딱 한판 했어 딱 뭐 많이 생겼었죠 이때 이글 액션 나오고 이글 액션 재밌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아카테냥 비싸다고요? 그림자 달시장 섬 추가 기억나네요 새벽 2시에 카메라 들고 엎쳐 깬다고 기억나네요 새벽 2시에 카메라 들고 엎쳐 깬다고 쿵터쿵 아일랜드 나 아직도 저 뼥망치 없다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제 로스타 아크에는 과연 아바타 팀이 존재를 하는가 에 대한 어 이게 진짜 이게 디자인을 한 사람 대가리에서 나왔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었음 이거는 그리고 저 이 슈샤이어 빵모자 이거는 진짜 걔 레전드였어요 아마 제가 내 기억으로는 내가 아바타가 나오면 난 무조건 아바타를 다 샀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는 없지 않는 한은 근데 내가 아마 이때부터 아바타 안 샀을거에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죠 진짜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왜 주였을거야 이건 말이 안돼 아바타 팀이 있었다는게 진짜 말이 안돼 탈것은 괜찮았었지 오류섬 이거 좀 신박했습니다 어 이것도 이건 괜찮았죠 오류섬 저거 오류섬도 근데 이것도 좀 빡셌던게 이게 오류섬이 한 번에 못가고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저 뭐 두키 뭐 하면은 며칠 뒤에 다시와라 이래가지고 이것도 옛날에 뉴비들이 초반 골드 모으려고 이거 다 갔었잖아 성향 모험을 원정대화 이건 원래 진작 했었어야 될 패치야 그리고 이제 이때 어파이얼 투자 아까 그 안타레스 있죠 그거 윗단계가 나오고 이것도 아마 영상이 나올텐데 이때가 지옥이었어요 나오네 아까 안타레스랑 다른게 이게 어파인데 어파는 그나마 안타레스보단 좀 짧아서 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몬스터 한 번 잡고요 네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몬스터를 총 세 번 잡아야 돼요 한 번 잡죠 자 시작하지 두 번 잡죠 이 새끼가 개 지랄같았어요 원포가 그럼 또 튀어나와요 하백 나오죠 또 잡아요 잡으면 이렇게 또 10초를 기다립니다 전리풍 경매 시작까지 그리고 경매의 시작이 되면 또 10초를 기다려요 그리고 저 때 갈라토님하고 오바뇨 그리고 이게 리버스 루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리버스 루인은 계속 한없이 올라가는 컨텐츠에요 물론 이제 끌 수는 있었지만 리버스 루인은 내가 무슨 템을 끼던 그딴 거 의미없음 리버스 루인에서 나오는 이 아스트라가 장비에요 이 아스트라로 싸우는 거임 상당히 처음에 나왔을 땐 괜찮은 컨텐츠였죠 난 괜찮은 컨텐츠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리버스 루인도 시즌이 있었고요 그 시즌 별로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에 따라서 골드도 줬어요 1등이 얼마였죠 30만골이었나 50만골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아 100만골인가 뭐 그렇게 아니 나는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지금 아브리슈터 하드 가면 사람들이 다 자지 근데 이것도 똑같았어요 난 존나 재밌었거든 이건 방송을 못해가지고 내가 못해서 이것만 들어가면 다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얻는 게 팔찌였어요 옛날에 애림들 팔찌였거든요 그 팔찌를 골드로 옵션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그게 현금 80만원이 들어가서 만든 팔찌를 시즌 종료되면 사라져서 그거를 이틀 쓰고 아니 두 달 쓰고 현금 80만원이었는데 근데 그때 안겨가 딱 보여주더라고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빨라 에르메스에서 처음 나온 팔찌가 80만원이더라고 그 그 저 와 딘베슬리 존나 시원하다 진짜 아 이게 너무 시원하겠다 이런 애를 아 뭐 개인들 나오던지 말던지 어제 다 간만 커지야 딱 그랬고 민제 어비스 레이드 카슈테르 이게 처음 나온 16인 레이드고요 이건 처음에 공략이 안 됐습니다 왜냐 카슈에서 나오는 장비를 끝까지 껴야지 공략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앙지니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카제로스 서버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다나영하고 앙패밀리가 깼어요 이걸 처음 깼어 거기 공대가 제일 스펙이 좋았거든 처음엔 바로 못 깼어요 아마 마법학교의 스쿨룩 뭐 이것도 뭐 이때도 여지 없었지 뭐 슈샤이어는 그냥 진짜 디자인에 디도 없었어 그냥 이때 아바타 클라스는 진짜로 뭐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용되긴 했어요 진짜 이만 아바타가 진짜 용됐지 슈샤는 슈샤는 채용 문제인 것 같아 클룩 나오고 재련 시스템 특수 재료 추가 봐봐 야 님들 이거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이걸 가오라고 숨결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이게 옛날에 아크 숨결 용숨 대숨 이랬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은총 축복 가오있지 그게 이거예요 이게 승결이었어 옛날에 옛날에 승결이었어요 그래서 승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넣으면 풀숨이라고 하는 거야 음 지금이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건 참고로 아까 내가 앙사라는 이야기 했죠 거기에 이제 앙진이 형이라고 나랑 친한 형인데 지금 이 장기 시스템 두입돼서 강화를 최대 100번 이하면 무조건 붙이잖아 클릭을 그죠? 근데 그 형 옛날에 19강에서 20강 뛰었을 때인가 어깨만 강화를 199번을 했어 200번째 강화 붙었을걸? 지금 용된 거야 지금 장기 나와서 다행이지 아 이게 논란이 좀 컸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PVP 방어구나 무기는 강화 재료가 좀 더 쌌었어요 이게 그래서 PVP를 열심히 해서 올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좀 난리가 많이 났었어요 PVP 하는 사람들은 통수 맞았다고 금강성 욕하고 이제 PVP 이쪽에서는 아이고 안이꼽게 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통수 잘 맞았네 하면서 존나 좋아하고 이쪽은 이 내가 봤을 때 인벤의 분란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나 이거부터 이제 니편 내편으로 존나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 방송 멸망기입니다 이거는 뭐 논외인데요 저 이거 할로윈 벽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왜 없었냐면 나 이때 방송 수입이 한 달에 5만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나 그때 돈 없어서 벽지를 못 샀어요 그 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다니까 아 그냥 방송 접고 다시 회사나 다닐까 하면서 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나 선박 스킨이고 뭐고 이게 하나도 없어 어 한 달에 5만원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그럴만했는게 원래 로아는 돈을 쓰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돈 쓰는 게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다 방송을 봐도 그분들 캐릭터에 돈 쓰지 방송에 돈을 왜 쓰냐 애초에 방송도 큰 방송도 아니었고 막 그랬었지 이게 많이 비싸더라고 근데 난 저게 왜 비싼지 모르겠다 지금 몇십만으로 할걸? 비프로스트 생긴 거는 진짜 역대급 패치였죠 이거는 콘텐츠 알림 기능 추가 콘텐츠 알림 기능 추가 업데이트는 꾸준히 많이 했네 이때도 PC방 이벤트 요것도 있긴 하지 나는 없어요 난 PC방 아바타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희귀한 룩일 수 밖에 없는게 왜 그런지 알아? 이때 유저들이 진짜 없는 상태야 그리고 어떤 대가리 깨진 사람이 PC방에서 이걸 140시간 채우냐 이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가리가 깨진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어디 여기 두개골 만져보면 어디 움푹 파였을걸 아마 러시아 공개 테스트 공개 서비스 들어갔고요 러시아 독점 탈 것이라고 나왔는데 러시아 서브는 이랬고 요즘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 팔찌에 이렇게 각성일 이렇게 각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원한 팔찌 띄우려고 여기에 현금 80만원 들어갔어요 뭐 지금은 뭐 지금은 여러 방송에서 뭐 현금 현금 뭐 1억을 쓰니 뭐니 뭐 해서 8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방송도 몇 개 없었고요 그리고 나로서는 내가 그때 말했지 한 달에 5만원도 못 버는 시정일이 있었다고 그때 80만원을 쓴 거야 근데 그때 딱 안겨가 보여주더라고 안겨였나 누가 딱 에르메스 팔찌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이버에서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에르메스 팔찌를 딱 보여주는데 에르메스 팔찌가 어 이거 아직도 있네 뭐 이거였던 거 같아요 뭐 이런 거 96만원 두 달 쓰고 끝났습니다 그 팔찌는 애초에 두 달 아니 그 시즌 종료되면 사라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리버스 루인 시즌2 시작 시 만료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때 믿음, 영광, 의지, 명예셋이 나옵니다 이게 왜 비싼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존에 나온 아바타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았는데 이때 유저 수가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의지 세트 지금 이 의지죠 지금 의지는 앞서 나온 패키지를 세 개를 사야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음 세트를 세 개를 사야 됐을 거야 네 갠가 세 갠가 어 맞아 네 개였나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이거 못 샀음 나는 의지 하나 샀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게 원한이 좀 많았음 이때 막 이거 없어서 옛날에 선물을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의지를 내 방송을 힘들었던 시기를 아시는 분들이 방송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거 받았었는데 아르구스 시절에 수우바 그때 눈돌아가지고 계정에 IMF가 터졌거든요 무기강하다가 그때 다 갖다 팔아서 지금 저는 의지가 한 벌도 없습니다 저는 의지 6벌이 있었거든요 어 Q. 랩 Q. 랩 Q. 랩 Q. 랩 Q. 랩 70만 권레 팔았다고 많이 비싸졌네 이게 의지예요 어 18만원어치 구매해야 내구누아 그리고 이... 어 이 때 뭘 이런... Q. 랩 Q. 랩 뭐 이런 게 있었고요 Q. 랩 Q. 랩 Q. 랩 Q. 랩 Q. 랩 Q. 랩 아 이거 자존심! 아 자존심! 닥쳐! 불량 찾아주겠다! 이거 자존심! 자존심! 아니 이거를! 자기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저거 잠깐 변명을 하자면요. 자 이거 딱 변명할게요. 제가 그때 벽에 궁 썼지. 그게 왜 그랬냐면 수바 로봉님도 끝나고 나랑 담배 피울 때 씨랭. 로봉님이 미안하다고 했어. 그게 왜 그랬냐면 나는 블레스터 구르기를 처음 봤어요. 나는 탈출기인지 알았어. 탈출기인지 알았는데 수박 구룩이더라고 그게. 하여튼 그랬구요. 우선 인기 게임상은 저희 유저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저분들이 직접 투표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할 말 하겠습니다. 저도 대께로지만 솔직히 2019년도에 받을 게임이 없었어요. 이건 진짜 100% 로아 밖에 없었어요. 그게 팩트야. 솔직히 2019년도 로아는요.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때 진짜 좀 안 좋았어 솔직히. 저희에게도 남다르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로스타크가 이제 1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스탭들이 주마다 많은 패치를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았던 부분 나빴던 부분 유저분들께서도 또 실망하셨던 부분 좋았던 부분이 막 섞여 있을 텐데요. 아직도 저희는 보여드릴 게 많고 또 아직도 준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을 받은 거에 야 근데 강순이 얼굴 많이 피셨네. 야 확실히 게임이 잘 되긴 잘 되나봐. 야 지금 얼굴이 훨씬 좋지 않아요? 이거 약간 후기를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내가 인비테이션을 나갔잖아. 이게 처음에 대기실이요. 진짜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은 그 있지. 훈련소 입대하기 전에 막 생판 모르는 남자애들 그냥 모아놓은 분위기 있지. 그냥 그 느낌이었음. 존나 조용함. 그리고 뭔가 존나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존나 무서워. 존나 막 서로 막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좀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랬음. 난 옆에서 그냥 그 뭐야 그때 김바디님이 음료수 김바디님 매니저가 매니저님이 음료수 먹으라고 음료수 좋아서 존나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딸락딸락 다니고 있었는데 막 옆에 아저씨들이 막 아저씨들이 아니지 나보다 동생들이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이 승부 로스트아크 로얼로더스 이렇게 되면 혼자 남은 데뷔론 더 이거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대단한 기상들 야 야 야 야 뭔가 야 그렇습니다. 야 저거 공룡이 길까지 이거 뭐죠? 이게 우기가 만들어 놓은 빅픽쳐 야 야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텼으니까 확실히 경기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야 우리 한 세트도 두 번째 세트 한번 잡아보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좀 해보자 오! 이 골! 오! 오! 긍일 골! 이 골! 저 때 약간 후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때 성대님 내가 처음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나 오줌 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인사하는 거야? 아 시대인 좀... 오줌 싸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줌 싸고 있는데... 아 성대님 아닙니다 성대님은 분장실에서 이제 화장하고 있을 때 봤고 그 누구지? 그 저기 MC 보셨던 분? MC 보셨던 분 어 인비테이션 할 때 정소림 문화를 어떻게 화장실에서 보냐 이... 어 시클로님 3 엠 직업가격 인기표 비던 상자 와 님들 기억나십니까? 비밀던전 상작할 때 수바 20초 걸렸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때 이혼 시즌이야?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었어 오래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검은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고 했었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대론의 삶에 절망과 죽음이 항상 곁에 있었지 상관없다 그것이 오늘이여도 와 이거는 지금 봐도 진짜 집이나 아베스타는 들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우리는 에이터를 지킨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저때도 나도 애초에 좀 방송할 때 저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 아프리카 분들 님들 채팅 기억나십니까? 야 님들도 수바 급이 그 시청자들 알고 야 저때 씨댕 스킵 빨리하고 빨리 던전이나 가라는 채팅이 아직도 기억난다 계속 그냥 영상 보고 있는데 끝까지 이락누고 그냥 스킵 언제 하냐고 막 이게 홀리나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가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리니지 M의 신화기사가 나왔을 때인데 그거 상당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딜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약을 좀 많이 팔았거든 약을 좀 많이 팔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그때 우리 홀리를 키우게끔 약판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 존나 셀 줄 알았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식 이제 오픈이 들어갔죠 뭐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었는데 백수 손실파님 별풍선 서른세게 감사합니다 고아가도 영상만 보면 딜러인 그긴 하지? 이때도 아마 유입이 좀 많았을 거야 이때 아르카나 전압 하나 팔렸네 이따 강 한 번 더 해볼게요 스노우팡 아일랜드 이거는 뭐 지금도 있죠 전설의 아바타가 나왔네요 전설의 아바타가 나왔네요 지들도 못 만든 거는 아나 봐 여기서 클로즈업을 안 해주잖아 지금 여캐는 잘 만들었어 야 이게 솔직히 돈 받고 하는 디자인팀에서 나올 아바타냐 이게 이건 내가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 아바타는요 아 실행 크리스마스인데 뭐 시키네 아 좋네 일하기 싫은데 하고 TV 딱 틀었는데 태조 왕건 하고 있네 어 실행 저건가? 이거야 이게 좀 심했지 이게 펭바타 이후로 좀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동물아바타를 쭉쭉 풀었거든요 이거 카우스게이트 유물지도 이게 아마 전 서버 두 번째 유물지도가 제 유튜브에 박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거 먹으면요 진짜 개대박이었어요 진짜로 이때 재화가 좀 비쌀 때였거든 제 시청자분이 먹어서 그때 이거 해군패키지 아카테냥 색칠놀이 재탄 이거 해군패키지 아카테냥 색칠놀이 재탄 소리를 지르게 된 NPC 니나브 엠트리 소리를 지르게 된 NPC 니나브 멈추네 정신이 일은 bent 근데 Ona 말고 grande 나은 사람 나곤의 암흑기가 시작이었죠 이때 이거 받아 지금 업데이트를 잘 보세요 1월 8일이다 이따 나곤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 얼마나 걸리나 봐봐라 이때 암흑기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아 이때가 그냥 전체가 암흑기에요 그냥 오 갈렸어요 벨가노스야 이거 설마 내가 알아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벨가노스에요 어랙이 절대 아니고 아카테스면 내가 진짜 내 아이디 그냥 삭제한다 아카테스면 내 아이디 삭제합니다 아카테스면 내 아이디 삭제합니다 가겠습니다 미나부 개같은 년 자 황씨 갔다올게요 뭐야 아이디 지우셨냐? 루마로님? 루마로님 루마로님 미나부 개 아니 이게 어떻게 아카테스야 저는 이 신년감사제 때 저는 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신년감사제 후기를 좀 이야기 할만 하죠 이렇게 되면 저때는 저는 가 있었고요 저게 강선이 형하고 밥 먹고 뭐 그런 좀 일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자유기시판이었나?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디렉터님이랑 나는 이 게임에 평생을 바칠 거임 신년감사제 때인데 어 이게 아마 신년감사제 맞지? 그게 제 인생 업적이에요 이거는 가끔 밥을 먹는데 어 뭐야 이거 뭐 하여튼 이때 그랬습니다 이게 그때 왜 그랬냐면은 신과 함께 디그티클 이때 아마 딱 끝나고 행사 끝나고 밥을 그냥 이게 다나 형이랑 나랑 소들님이랑 해가지고 주권님이랑 이렇게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끝나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식당으로 이제 간이 회식이 온 거야 아 인비테이션인 너리인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 해가지고 그때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이제 회식팀이 다 들어 팀이 들어온 거야 거기서 밥 먹는데 이제 강선이 바로 어 아 감사제에요? 감사제 맞아? 에버그레이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스윗하게 고기값은 강선이 형이 지불했다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 저희 게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냐고 그러고 뭐 식사 다 하신거냐고 아니라고 우리 더 먹고 있다고 하니까 아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된다고 이거 계산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해가지고 존네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배불러가지고 빨리 갔어요 결제를 그냥 다 해주셨어요 어 결제를 그냥 다 해주셨어 고깃집도 한 10 10 얼마 나왔을걸 아마 원래 다나 형이 쏘려고 했었는데 다나 형 그때 돈 굳었지 어 아니 강선이 형이 결제했어요 강선이 형이 아카테스 나올 때 제 얼굴도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때가 2000 공지사항이네 그래서 이때가 좀 재밌었던게 2010 몇 년이야 에버그레이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푸푸깡선 10월이었나요? 이때 좀 재밌었죠? 어 이때 금강연아님 합방도 있네 6월에는 아유 금강연아님 포르시 타고 다닌나이 어 뭐 하여튼 그랬구요 뭔가 후기 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없네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볼까요? 아까테스 할 때 내 얼굴도 나왔다고? 한번 봐볼까? 어디? 어디? 아 여기에 아 여기 다 나왔다 이거다 여기 주둥이 튀어나온 놈이 접니다 이거 여기 여기 나 나왔네 여기 다 나왔네 여기 다 나왕 있고 어 여기 저에요 뭐야 어우 저기 아까 다 트였잖아요 여기 옆에 열기 있었고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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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아깐 됐어 좀 넘기고요 네 트로피 4... 438명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하셨어요 이분들 정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시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해 트로피 아니 나는 저거 다 안 했어 알겠습니다 네 랭크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섬의 마음도 사실은 랭킹화 시킬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이거 리버스린 랭킹은 실제로 도입 되었었어요 랭킹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그런 경쟁 요소들 그리고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랭크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분야마다 이제 랭크 시스템 리버스린도 마찬가지고요 랭크 시스템을 좀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당시에서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며칠 만에 그냥 그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이제 제거를 할 용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하 주왕권 요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 신년감사제 가수 사진 찍은 거랑 저는 아직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성대님이 막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좀 했었고 여기서 랭커들 많이 봤었지 다 가족끼리도 오고 그러더라 이거 탈은 그냥 아무나 가서 저기 쓰고 사진 찍을 수 있었음 그럼 막 사진 찍었죠 오즈 오즈 오즈짱님 슈샤이니 와봤잖아 정말 내 핸드폰에 오즈짱님 사진 있음 나 그때 실제로 가서 찍었잖아 사진 찍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약간 아 이다님 네 막 핸드폰에 있어요 같이 잘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좋은 게임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아바타 괜찮았었지 이때는 좀 아바타 괜찮았었지 이때는 좀 아바타 괜찮았었지 이때는 한번 인벤에서 기모노 가지고 난리 나섰을텐데 누가 기모노 떡밥 던져가지고 이때도 한 번 기모노 떡밥이 있었을걸? 아 올해 1월인가? 아 그랬나? 급강의 난이도 우주 최강의 보스 아 나 진짜 아직도 진짜 좋나 근데 천취 아닙니다 실현모드 퍼클을 못한거 언젠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아 대너님 오셨네 저분 아프리카 채팅창에 대너님이 저랑 엘버 실현 세컨크를 하신 분이거든요 나 고생 많았지 아 지금 실현은 옛날 느낌 아니야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내가 그때 실현하면서 진짜 창수를 접을 뻔했어 아 이게 한계인가 하면서 진짜 아 창석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것도 인기 되게 많았죠 이거는 우리 길드 임파새끼님이 아직도 입고 다닐걸 이거? 맨날 입고 다니던데 아 이것도 진짜 요청 많이 해놓는데 이게 이게 폐체된지 벌써 1년이 넘었구나 그래 원래 아바타 끼면 이펙트도 안 나왔었어 저게 뭔지 알아요 지금 가라앉는게 저게 가라앉는게 로즈타크에요 아바타 끌고 사용하는게 좋은 척은 아바타 끌고 사용하는게 으악 아바타 끌고 사용하는게 저는 낙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은 정말 잘 맞는 적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퍼즐형 기믹도 나온 게 이 낙원이고 진짜 퍼즐다운 퍼즐형 기믹이 나온 게 낙원이에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없었어. 제가 이 당시에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악세 장신구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이 장신구들은 또 특정 던전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글 액션에서 먹는 영원 반지랑 그런 반지들 기억나시나요? 그런 반지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 방송 부금이 거의 뭐였냐면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이글 액션 영원 반지 한짝이 6개월 동안 안 나와가지고요. 반지의 제왕 노래 틀어놓고 맨날 게임했어요. 그랬던 때인데 한 그쯤일 거예요. 지금 이 업데이트가 나중에 이제 또 조각 패치가 나와가지고 뭐 그랬었죠.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뭐 이건 이게 아마 이그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거 낙원이고 이 장비는 낙원이고 아마 이 전후에 아마 이그 악세가 있었을 거야. 아마 이그 천장이 나온 게 내가 이그 영원 악세를 먹고 나왔어. 이거 실링 잡아먹는 컨텐츠였거든. 그리고 이게 마법 부여 시스템인데 이때는 보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몇렙인지 안 보이는데 이 분노 수저라고 해서 지금 이 분노 수저들 있죠. 이때 보면은 봐봐요. 초신성 폭발, 유성 강천, 또 보이드 스트라이크 이거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시크릿 가든 얘네 있지 지금 퍼스 보이죠? 스웨 보이죠? 지금 딱 보이지? 이때 무슨 캐릭이 적폐였을 것 같아요. 얘네가 적폐였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얘네랑 분노 수저랑 맹공 수저가 좀 괜찮았어. 특히 이 분노 수저 원탑은 뭐였냐. 시크릿 가든하고 솔직히 이때 인파분들은 아시죠? 인파도 장난 아니었어. 근데 시크릿 가든이 넘사벽이었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내가 이때 선바춘님 약팔이 영상에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또 아르카나를 좀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때 낙원 밑에가 미스틱이었어요. 바로 밑에가. 미스틱 이네임드. 남들은 존나 때리는데 그 미스틱 이네임드 짤보스를 시크릿 가든 틱틱으로 죽임. 내가 그때 수우바 약팔이 당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때 이게 지금 이게 분노가 이게 딜드인가. 이게 쿨감도 있었단 말이야. 시크릿 가든이 아마 3초 쿨이 2초 쿨이었나? 선바춘님 계시나? 지금 갈망님? 몇 초였죠? 그때? 시크릿 가든 쿨이? 아 쿨감이 재료뇨가였나? 시가가 거의 스택 스킬 한번 시가 탁. 스택 스킬 한번 시가 탁이었어. 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아르카나가 진짜 거의 황금기였어요. 진짜로. 어. 열혈 터지면이었나? 그리고 뭐 퍼스 말할 거 없죠? 어. 60억의 신화. 뭐 인파 분들은 뭐 눈에 띄는 데미지를 뽑지는 못했지만 인파도 장난 아니었어요. 인파도 장난 아니었고. 창술은 조금 논웨임. 창술은 이때 뒤질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이때 창술을 접었었던 게 장비 재련에 창술 추업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때. 어. 창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맹공수저도 좋았지. 이거 봐. 데미지 보이시나요? 백만 천만 억 10억 68억이에요 퍼스가. 내 방송에 빛의 사자형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형이 서머너를 키웠거든요. 서머너 극 특화 때려도 고창 데미지가 10억이 안 나왔어요. 그 형이 로스타크에 그때 한 달 동안 부은 덩이 1억 2천인가 그랬는데 이거 보고 접었어요. 사자형이 그랬었어. 디트는 솔직히 저거 한방딜 빼고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없었어. 어디 지금 디트가 이때 약호를 해 지금? 죽을라고 이씨. 이때는 좀 이것도 근데 이때 논란이 좀 됐던 게 이 아바타 님들 기억하시죠? 로스타크를 안 하는 공모전 헌터들이 많이 왔었어요. 어. 이거는. 저도 이거는 다시 공모전 헌터를 한다면은 나는 원정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무조건 원정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생각 바뀌지 않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이벤트에 이거 보상을 가져가야지. 게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잠깐 한다고 와가지고 레벨 10발짜리 캐릭 하나 띡 만들어놓고 그건 좀 아니지. 자세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근데 나는 그게 좀 반대하는 게 금손이면은 로아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거면은 로아 내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회 이벤트로 했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게임 이벤트라고 게임 내에서 이벤트를 벌린 건데 게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 난 뭐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어. 나 개인적으로 이 부활의 기털이 좀 이거 영상 나오나? 이거 한번 볼까요? 저거 되게 잘 만들었었는데? 잠깐만. 영상 나와요? 나와? 아 볼게요. 아 여기는 안 나온다고? 여기 안 나온다고요? 한번 봐볼게요. 그럼 찾아서 봐볼게요. 저거는 이거거든요? 부활의 기털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당신의 캐릭터가 너무 안타깝다구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기털! 사용 즉시 죽은 자리에서 바로 부활! 마치 신에게 새로운 몸을 다시금 부여받은 듯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 아니면 레이드 도중에 죽어버리셨군요. 이젠 입구에서 보스까지 걸어가는 수거를 날려버리세요. 당신의 시간을 위해 단 90 크리스탈만 투자하십시오. 부활의 기털!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본사는 기털 사용 시에 대가 소모 맥구도 감소, 기털 나무결이나 신용불량 지목감, 불화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으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별도 이거 좋네 잘 만들었어. 뭐 그런 영상이 있었죠. 이거 러너 아바타는 평 괜찮았던 것 같아. 저 슈샤이어 핑크 아바타는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옷감으로 환전했어요. 이게 아마 이때도 뉴비들이 지짐이 많았는데 뉴비들이 니나부한테 말도 못 걸었잖아. 내 캐릭은 멍청하고 못생기고 불친절하고 해서 저는 뉴나부한테 말도 못 건다고 막 베가누스 실현 도전 모드 야 이때는 다시 한번 내 억울함을 표출할게요. 야 그때 내가 베가누스 실현 첫 주차에 포기했다고 좋네. 나 욕하던 사람들 있지. 반성해라 진짜로.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씨.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될 사이즈인데 그거를 안 한다고 이 흐르는 안개 부상상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칼을 실현해야지. 빨강 저지 좀 그만 입어라. 옷을 사주던가. 아 이거 캘린더섬. 나쁘지 않은 패치죠. 리버스루인 시즌3. 도대체 이 금단의 장르 이벤트는 아직도 궁금해.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나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했어요 이거? 그냥? 할 게 없어서? 카드 줬다고? 몰라? 카드가 갔는데. master 현실 Ricardo 혜유도 중간에 많이 나왔긴 했어. 내가 워낙 외형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많이 없긴 했어요 너프점 칼빈토스라서 많이 이거 봐 실현 벨가누스 잡을 수가 없어서 체력화향 했고요 근데 이거 체력화향은 한 1일 만에 했지? 와 이거 가페이치었죠 내가 이때 모든 모코커를 죽기 직전이었는데 도대체가 수바 어디서 죽은지를 몰랐었어 이게 내가 마지막에 죽은 데가 미로섬이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전기 흡수 와 맞다 야 님들 옛날에 정흡은요 수바 많아 자연 회복량이 20% 감소가 있었어요 임파 날먹가기 콘솔 버전 개발 착수 아 이거 나오나? 이벤트 미션 시스템 이거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었죠 부스트업 셀피모드 추가 이거는 이거는 조금 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즐게 마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어 솔직히 다른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컨텐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좀 그래서 나 이거 나올 때 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나 이거 욕 존나 했거든요 근데 셀피 나오고 나 그날 6시간동안 사진 찍고 다녔어 아 존네 잘 만들긴 했더라고 셀피 콘테스트 이것도 많았죠 크리스마스인데 영국 여친 안 만나냐고? 야 내 여자친구 내가 걱정할게 니 여자친구나 걱정해 아 이게 왜 이씨 말이야 니 여자친구 왜 걱정해 정남친이야 뭐야 정남친이야 뭐야 Internet 하핫 거래소를 이용한 서버 간 골드 이동 마킴 아스테레이 완화 이것도 처음에 말 많이 나왔어 이것도 아스테레이 뭐 하겠다고 했는데 넉해야죠 넣어야죠 이것도 이건 뭐 슈퍼차지 구원의 섬 세겐 슬래쉬의 정수를 보여주겠다 구원의 섬 솔직히 재화 얻는 거에 대해서는 남바 원이긴 했는데 솔직히 해겐 슬래쉬 귀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인적으로 이 오메나마타는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전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너무 러시아야 그냥 진짜로 딱 봐도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 아바터였어요 저는 이거 제 취향 아니었습니다 지금 봐도 웃기네 아니 이런 게 이쁜 내가 이상한 건가 스파 이건 진짜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 약간 위처의 저기 같긴 해요 와일드헌트 같긴 해 나도 사긴 샀어 그리고 이거 오맨 벽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오맨 벽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맨 벽지가 또 괜찮긴 해요 이거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이게 보시면은 오맨 벽지 보여드릴게요 벽지가 좀 괜찮거든요 이게 벽지야 이게 사실 벽지는 정말 잘 만들었어 환경소점 가보면은 어? 이게 오맨인가? 아 고성이구나 이게 오맨 벽지인데요 잘 만들게 했어 뭐 이 새끼 왜 다리를 떠냐? 뭐야 이거 아 다리 아니구나 뭐 이런 벽지에요 뭐 저런 벽지고 지총사 아바타 이거는 님들 주변에는 모르겠어 님들은 어때요? 내 주변에 블레스터들은 다 이거 입고 다니 블레랑 홀리들이 이걸 많이 입어요 님들 주변은 어때요? 블레랑 홀리 이거 졸라 많이 입음 귀엽긴 해 성 퀘스트 원정되어가 물음꽃의 입술 7,500개로 군둔 탈격관 저 군둔 탈 것은 진짜 처음 나왔어요 진짜 비싸게 바운트리 이벤트 바운트리 진짜 쥐압듯이 폈다 저 새끼 워터풀 아일랜드 뭐 별거 없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난 모자가 좀 이쁘다고 생각해 요거 아바타 잘나오긴 했어 슈샤이요 빼고 지금 낙원 이후에 지금 컨텐츠 안나오는 거 알죠? 지금도 낙원이야 지금도 지금 우리는 저기를 잡고 있거든 어? 낙원 컨텐츠가 6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없었죠? 아마 어 자 자 뭐 일본 CBT가 이때 했고요 어 저는 AV 길드의 도쿄하시라는 닉네임으로 일본 서버에서 아이템 레벨 1등 먹었습니다 그때 일본 공식 유튜브에도 제가 올라갔고요 어... 차마 이제 거기에 MC분들이 제 아이디를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어... 막 웃더라고요 어... 네! 그때 일본 서버 할 때 AV 길드의 도쿄하시라는 닉네임으로 랭킹 1등 하고 왔습니다 어... 어... 뭐 이제 저 시즌... 시즌 업데이트 되면서 방금 경매장도 묶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웃고 울고 했는데 이제 제 시청자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분이 누구냐면 어... 저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을 겁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어... 어디냐 사진판인가? 옛날 거네 올초인가 저게? 미스틱이고 귤 아 이게 여기 있구나 20년 8월이라고요? 없어졌네 한 페이지에 있다고? 20년 20년 왜 안 보이냐? 며칠 전에 같이 보긴 했는데 그게 안 보이네? 사진 게시판인가? 뭐... 이거 언제야 이거? 아 이거 룰렛 할 때구나 내가 이래서 룰렛을 안 돌리거든요? 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어... 좀 보여 드리고 싶은 사진 있는데 못 찾겠네?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각인서를 한 몇 만 장을 존버했다가 망한 분이 계셔가지고 에바스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내가 저때 시즌 2 시작한다고 휴가에 연차 뜨고 옛날 깻빡에서 열다섯 시간 있었고 시즌2 때는 진짜 개편을 엄청나게 했었지 이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기모아 지구는 이때 머리가 안 깨졌다? 로스트아크 유저가 아니었다 잘 따라오셨잖아 오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오래 기다리긴 했어 진짜 아니야 갓겜 시간은 매남민 수용 이유는 아니에요 난 솔직히 시즌2부터 진짜 진짜 난 이때부터 너무 좋았어 발탄 때 피크를 찍는 거지 네 그 사진이 쌀모킹이에요 사진 있나요? 잠깐만요 아까 그 시즌2 잠깐만 다시 봐볼게 미안합니다 쌀모킹 이거 이겁니다 그 시즌2 들어오면서 웃고 울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로아를 접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항상 볼때마다 경이롭긴 하네 이거는 그 인벤에서 돌던 찌라시 각인서가 분해될 것이다 그거 믿고 이거 사놓고 재료가 패치돼서 개떡상을 한다 이 영지 만들 때 들어간다 영지 안 나와버렸어 갱편이게 내버림 야 이 카드 개떡상하니까 종버 타라 뭐 떡상은 했지만은 경험치가 없죠 그 밑에도 그 외에 좀 뭐가 많았는데 따봉 드렸었죠 제가 형사꾼도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이거 일골자리였어요 다 어차피 팔리지도 않은거라 뭐 이랬죠 이런 분도 있었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시즌2 넘어올 때 어 당사자 있다고? 어 야 있네 쌀모킹 야 지금 템랩 몇이냐 어 쟤 아직도 살아있네 쟤 야 죽은 줄 알았다 야 어 아 이거 어미 쏜전은 처음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저런식으로 군단장 나오잖아 공개 1460이라고? 야 독하다 시즌2 공개 1460이라고? 야 독하다 시즌2 그런지 만모래 어머니시여 당신의 아이들이 누구도 상처받지않도요 약간 씹덕 겨냥.. 겨냥이 아니었나.. 무슨 존나 오래된 마을의 촌장이 저런 조그마한 롤이키링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강선이 형이 최근에 애니메이션 봤다 스카우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많았어요 유산이 나는 처음에 시청자분 이거 세팅은 될라니까 나는 처음부터 유산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유산을 많이 안아 난 유산이 존나 재밌어 재밌어 아 그리고 블레스터 밥통 패치됐죠 이제 쿠쿠 아 그땐 보석이 없긴 했다 보석이 좀 크네 진짜 익스 나왔고 스트라이포드 레벨 시스템 나왔고 이거 다 와 이거 처음에는 진짜 난리였었는데 진짜 기억나시나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기존의 아저씨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때 방송에 대리 컨텐츠가 진짜 흥했던 게 이런 거야 세팅 대리 세팅 일본 낙원 업데이트 후 망했다고 그랬다고요? 일본 서브의 낙원 업데이트 후 망했다고요? 어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일본 서브 낙원 업데이트 후 를 잘 몰라요 아마 시청자분이 말한 걸 읽었을지도 일본 서브 지금은 괜찮대요 하루 2, 3시간 하는 라이트 유저도 게임 재밌게 합니다 네 충분히 아 이거 전설 아바타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아바타 이때 다 갈렸지 참고로 제 시즌2 초반 영상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옷감이 2,500개 였습니다 나 그만큼 아바타가 많았어 이때 많이 추가됐지 뭐 지금도 다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손을 좀 많이 봐야 되죠 이 스윙의 방도 마찬가지고 외형은 나는 여전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나는 약간 커마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없어서 와 이 UI 봐봐 진짜 종류 옛날 게임 같다 아크라슘 삭제 박수 차지 이게 리레벨링이 이게 리셋이 카돈도 패치 개편 진짜 잘했어요 이거 솔직히 카돈도 가디언 레이드도 가디언 터볼로 바뀌었고 하루 3에서 하루 2회 휴식병을 수 있게 바뀌었고 숙련 재탕 삭제했고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한 패치는 아니야 이게 또 그 던전 입장 인원별 난이도 변경 해버리니까 나중에 발탄.. 아니 저기 어.. 벨가누스 같은 문제가 생겼죠 벨가누스 시절에 서퍼들이 파티를 못 들어갔거든 서퍼도 없는 게 더 빨라서 진짜 시즌2 업데이트 장난 아니었지 이때 다 정리를 못 했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점핑 시스템도 좋았죠 점핑 시스템도 좋았죠 시즌1 때는 솔직히 노스타크 안 망한 게 다행이었어요 그건 뒤에 혁빈이 없었으면 진짜 망했어 게임 그나마 뒤에 든든하게 혁빈이 형이 있으니까 버텼지 게임이 이것도 뒤에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불과 1년 전이에요 딱 무적 회피 사라지고 만원경 사라졌죠 서퍼드 필수 각인이었는데 저 만원경이 옛날에는 스킬 초기화 할 때도 실링 들어갔습니다 실링 원정대 통합이 진짜 혁명 수준이었어요 무적 회피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Formula 1 이게 리셋입니다 이제 시즌1 때 재전 20강이 12강이 되고 다시 돌아온 길이 이것도 많이 너프된거지 근데 어쩔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게 왜냐면은 이런 소프트 리셋 안하면 나중에 고인물들하고 뉴비들하고 갭이 너무 커서 못해 못해 대표적으로 뭐 다른게임 봐봐 그냥 다른게임은 뉴비들 게임 시작할 때 뭐 해야돼요? 장비 사서 시작해야돼 근데 이 게임은 뭐 그런게 없으니까 솔직히 그냥 와우 수준이라고 보면 돼 이때는 하드죠 이때는 하드죠 근데 최근에는 소프트지 최근에는 장비 개승은 아니 저 때 파푸니카 처음 나왔을때 개 하드 리셋이긴 했어 아직도 존네 얼탱이가 없는거는 어 모코코 아저씨다 그리고 한국의 강선이 한국의 강선이 제거는 비디오 메시지 저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의 강선이 일본의 강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스탄의 디렉터 이본어드리 일본어드리 일본에는 훌륭한 RPG 게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어려서부터 그런 훌륭한 게임들을 즐기면서 야 말 조심하세요 쪽강선이 좀 뭔 말이야 말조심 아르고스 1000k 괜찮았어요 아르고스 퍽킬 공대장으로서 아르고스는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따봉이예요 요것도 좋은 패치였지 일본은 지금 잘 돼요? 잘 돼? 나는 근데 항상 궁금한게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보면 중간에 영어를 쓰잖아 막 리얼 뭐 하면서 원래 평소에도 그래요? 일본 문화가? 원래? 아 그냥 카타카나로? 한국에서 컴퓨터 이러듯이? 아 영어 단어를 많이 써요? 아 우리는 리얼이라는 단어는 잘 안쓰잖아 저런 단어 아 막 컴퓨터 뭐 이런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분이 굿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건 기분이 나이스 아닌가 아 그니까 0도 0라고 하고 막 약간 좀 그런식으로 아 일본은 퍼블리셔가 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본 계정을 사서 했구요 그때 시청자분이 되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사서 했고 vpn 썼게 얻었거든 vpn은 해당 나라 퍼블리셔 정책에 따라서 밴이 되고 안되고 나서 근데 일본에서는 vpn 밴을 안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vpn 밴을 안했기 때문에 아이었다면 나이도 알파가 나이도 알 Hawk Joanna 이 세상은 이케인데 자 한 번 일찍 대 에어 미치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기회보는 수べての人に捧げる 온라인 RPG 롯 embedded 악 Do 아 이거구나 이때부터 이제 기모노 떡밥이 좀 나왔구나 어떤 분들 덕분에 기모노와 요호 탈 것은 출시무산 아 씨댕 진짜 기모노 나왔으면 다섯 벌 샀다 진짜 아니 수바 기모노는 안 되는데 동물의 수는 괜찮냐 씨바 나 존나 이해가 안 되네 기모노는 안 되는데 야동은 일본 거 보고 기모노는 안 되는데 수바 닌텐도 사고 기모노는 안 되는데 어? 아니 수바 나 존나 이해가 안 돼 이니메이션도 왜 봐 아 노재핀 분위기 좀 심하긴 하죠 뭐 지금도 있긴 한데 너무 과했어요 솔직히 그치 그치 한복이라도 한복이라도 한복도 이쁘잖아 한복듣고 뭐 뭐 안 돼 볼 때마다 개빡치네. 아 기모노 내주지 그냥. 아 올 게 왔네요. OP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캐릭이죠. 솔직히. 지금 뭐 지금도 소소한테 OP라는 단어가 붙긴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소소한테 OP라는 단어가 붙긴 하는데. 리퍼는 진짜 넘사벽이긴 했어요. 자 리퍼는. 그냥 유일이 신이었음. 지금 소소보다 더 했냐고요? 야 오버 조금 하면 배는 셌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소소 키우다가 소소. 아니. 그때 내가 리퍼를 내가 그때 두 개를 키웠어. 리퍼 현역 시절에. 근데 내가 리퍼를 사실 이제 와서 딘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키우다가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너무 세요. 밸런스 이야기 맨날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키우다가 멈춘 거거든. 저 갓이 지금 약간의 정보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가 요리할 것이다. 그리고 글와는 게에는 아디언 더 공간이 무지해될 것 같다고 생각이 났어요. 이 녀석은 전혀 찾아봅시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들긴 했어 요것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패치를 진짜 이게 운영자 대가리에서 나온게 아니라 거의 유저 피드백이었잖아 올해의 우물 공기기 반복 컨텐츠 경험치작 나 욕 많이 먹었어 이거 왜 그러냐 난 하진 않았거든 이거 나는 100% 이거 잘못됐으니까 방송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그때 욕 많이 먹어서 좀 피곤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약간 소신발언 이런거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난 그냥 소신발언하고 살래요 이게 재정 정상은 아니잖아 맞잖아 그거 잠깐이였어 유령선도 생각해보니까 1370 유령선 이후로 처음 나오는건가? 1년 걸렸네 1년 걸렸네 1년 걸렸네 1년 걸렸네 2년 걸렸네 뭐 고쿠 이벤트 처음 한 건가? 이때 암흑기긴 했죠 왜냐면 내 기억으로는 시즌2 넘어와가지고 군단장 직전이 진짜 암흑기긴 했어 아르구스에서 발탄 사이 그렇지 루아와 예구 때문에 버텼지 이때는 그리고 제가 뭐 여담이지만 게임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저 이때 엘리온 하고 있었거든요 저 이때 엘리온 하고 있어가지고요 쉬고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그 엊그제 사자형하고 전화했는데 그때도 내가 형한테 한 번 말했거든 형 그때 엘리온 때 우리 너무 많이 쓴 거 같다고 하니까 사자형 대답이 더 가관이었음 야 그래도 한 일주일 천만 원 쓰고 노면은 잘 논 거 아니냐? 이랬는데 말 문이 막혀서 전화 끊었음 그때 정확히 사자형이랑 나랑 게임하는데 2주에 2200만 원인가 썼을 거야 아마 2주 동안 루미노스 뽑는데 저 벌... 벌킨인가? 파나색 진형 벌킨 엊그제 사자형한테 전화한게 저기 뭐 세무사 때문에 전화 잠깐 했었는데 근데 저거 카운터는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느낌이 있는데 진짜 카운터는 정말 잘 만들었어 길드 분배 기능 길드 분배 기능 사실 나는 이런 거 보면서도 강선이 형이 유저를 너무 믿는 게 아닌가 자체 어떤 브레이크 기능을 좀 넣어놔야 돼 저런 거는 저런 거 다 먹티하니까 길드 골드 먹티 사건도 몇 번 있고 그땐 내 엘리온 방송 보고 솔직히 쌀먹여가지고 200만 원 이상 번 사람들 많잖아요 가슴에 손 놓을 거 말해 저 대께로지만 딱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로매틱 웹폰 조회수 220만 딱 말씀드릴게요 할 말 할게요 노래가 좋아서 들었겠어요? 다 광활하다가 들은 거야 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있다 노래? 노래는 좋죠 근데 나 지금 이 노래가 장결에도 나올 정도면 이 노래는 어 약간 디즈니스로운 노래가 잠깐만요 널 위해 준비한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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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타크 OST 순위를 매긴다면 솔직히 이거는 순위 안 들어가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난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는 100분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찌릉이 형이 레전드지 진짜 이거 존나 웃겼는데 아니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22년을 준비했는데요 21년 1년 한 그게 한새밖에 필요 없죠 제가 21년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장면은 저 처음이에요 정말 이거 로스타크 아니면 저는 이때 2부 때 잤죠 369명이나 아직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꼭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가디언 토벌은 적어도 1년에 2개는 오리지널 몬스터로 만나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약속할게요 1년에 2개는 오리지널 몬스터로 할 거고 그 외의 기간에는 물론 좀 이렇게 색칠 놀이를 좀 할 건데요 저희가 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굉장히 슬퍼하시죠 업데이트를 안 하면 수요일마다 슬퍼하시는데 저희가 근데 뭐 어떻게 매주 여러분 어떻게 매주 업데이트를 해요 이게 빌드 문제들도 있고 사실 매주 업데이트하는게 강선이형 얼굴이 조금 조금 밝아지고 있잖아 이런 업데이트 기간에는 개발자도 한주 쉬어가는구나 라고 예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모코코 안 드릴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으니까 제가 절대 찢지 마시고 분해하지 마시고 이 편지를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수익문제는 모르겠고 게임이 잘 되니까 게임이 잘 되는게 이제 수익문제 겠잖아요 그래서 제 편지를 찢지 마시고 절대 분해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제가 진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호 대현 상향 좀 너무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신거 아닙니까 네 다음 업데이트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잠시 또 다른 게임에 한번 오늘 한번 갔사 죄송하지 마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초기화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거라서 벌써 손수 피스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돌피 디렉터님 지금 빵 터지셨습니다 보고 싶다 찌르기 형 졸라 재밌는 형인데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3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내실은 제가 절대 초기화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제가 혹시 디렉터가 내려가고 다른 디렉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유언처럼 시즌 내실은 초기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깐요 그건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대답을 먼저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원정대 저희도 고민하고 많이 듣던 얘기에요 평소에도 그래서 원정 아바타 원정대에 대한 부분은 아 찌르기 형은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처는 없어서 더 팔아먹는 이유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제가 원정대화 시킬게요 저희가 만든 걸 한번 나열해 봤어요 개발자섬 광개축제 최근에 나루니섬 아르고스 성역 공포섬 영광의 벽 카이스테르 세토 남겨진 바람의 절벽 미스틱 별빛 등대섬 등등등등 저희는 네 저희는 정말 게임 같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네 베른남부도 마찬가지죠 2시간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 6개월 동안 연출팀과 시나리아나 BGM과 다른 게임을 보면 어떻게 하면 뭘 팔아먹을까가 느껴지잖아 근데 얘네는 그게 없어 난 그래서 로아가 좋거든 다른 게임은 무슨 이벤트만 해도 이벤트니까 이것 좀 사샘하고 파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 오죽하면 게임하는데 야 수요일에 패키지 나왔냐 이걸 물어본다니까 내가 다른 게임은 수바 패치하면 무조건 나오잖아 근데 이 게임 안 나오니까 패키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자랑스러운 게임이다 라고 외쳐주시면 정말 더 감사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강선이 형 말할 때 당연한 얘기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다시 그러면 연대기 콘텐츠를 하는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벨은 남부네요 진짜 근데 솔직히 베른 남부도 엄청난 패치가 아닌데 시즌2가 시작이었지 시즌2가 시작이었지 저는 계속해서 지구에 대한 추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사들이여 우리의 땅에 어둠이 드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베르네 태양과 달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르네 여왕으로서 명한다 베르네 침범한 어둠을 선배라라 태양의 기사단 창을 지어라 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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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를 위하여 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진짜 반지의 장은 오마주요 다음은 우리가 맞겠어 이 기사들 봐봐 수바 다 카던템 끼고 수바 쟤네 잡겠다고 쟤네 잡고 수바 다 카던템 루테란의 기사들이여 명예의 검을 들어 적들을 섬멸하라 와 시행 와 진짜 진짜 연출은 이거는 진짜 영화 만들어보면 됐나니까 로스타카 IP로 솔직히 이 정도 연출력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쳐 만들듯이 그렇지 않아요? 위쳐도 이번에 미드 나온 거 봐봐 워크 느낌 말고 워크는 그리고 서사시가 너무 장대해가지고 압축을 못하잖아 근데 로아는 싹 가능인데 그냥 위쳐 수준으로만 만들어도 대박일 것 같은데 위쳐가 아마 소설 플러스 위쳐 3랑 좀 아니 위쳐 2인가? 위쳐 2랑 3랑 섞여 있을걸 아마? 나도 엘가시아 엔딩 15분짜리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거 볼 때 치킨을 시킬거지 15분을 위해서 이 때도 강순이 형 술 마셨어 이건 논의긴 한데요 수박 2020년 21년 새해 메시지에 2021년 크리스마스 메시지까지 보니까 머리 어질어질하네요 밖에 나가서 그냥 못 보는 상황이었다면 근데 왜 모코코 3천만큼이냐고 어벤져스 이야기하는 거죠 엔드게임 미미잖아 야 이때부터 개떡상 했죠 이거 발탄버그 때문에 나 정신 나가는 줄 알았다 난 진짜 이거 보면서도 대단해 태용값을 지금 몇 번을 넣은 거냐 품질 계승도 솔직히 다른 게임 같았으면 품질 계승이 어딨어 다시 해야지 북미에서는 로아가 현질 존망겜이라고 한다고요? 정확히는 북미가 아니라 레디드에서 그러는 거예요 북미 서버 무슨 지들은 페이투윈 게임 없는 줄 아나 무슨 이브 온라인만 봐도 수박 그거는 페이투윈이 아니라 건물 투윈이야 일부가 존나 일부가 까는 거 아니야? 페이투윈이라고? 아 레디드에서도 없어졌어요 페이투윈? 야 님들 이게 오해하는데 오컨스이다 이건 안 키울 수가 없지 쌍권총을 들었는데 총을 들었는데 역해다?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 일탄하는 긴 사거리와 적에게 명중하는 순간 이거는 안 키울 수가 없죠 건슬링어 전압하고 런칭은 진짜 개 지리긴 하다 부구 백수 손실바님 별풍선 서른세계 감사합니다 예쁜 쓰레기 시절 그렇지 예쁜 쓰레기 시절이죠 추창기 건술은 유니한 아 이것도 아바타가 이게 설마제 한복 이렇게 세미 아바타 이런 식으로만 내주면 내 기모도 외치지도 않아 이것도 아바타 잘 빠졌어 한복도 이쁘다니까 이게 발탄이 원래 님들 즉 몇몇 캐릭이 낙사가 안 됐어요 기공, 워르드 등등 아 이게 좀 영상 만드신 분 좀 섭섭하네요 이 발탄 퍼클이 안 들어가 있네 욕망 군단장 피아키스 이거 나왔을 때가 거의 유입이 피크 찍지 않았나? 황홀하게 죽여줄 테니 이거 나온 다음이었나? 개인적으로 이 심연의 파편도 저기도 했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난 근데 이것도 진짜 감명받은 게 수박 점핑콘을 파는 게임이 원정대 영재에서 부케 육성하게 만들고 얘네는 그냥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얘네는 한참을 못 졸ope 정말 잘했지. 경험치 카드 성장 포인트 이거 이거 뭔 브금이지? 걔 끔찍한 브금이네 아 아르고스구나 들으니까 약간 소름 돋아서 안녕하세요 연대기 제작자입니다. 발탄을 퍽퍽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작장님. 아 농담이에요. 위씨님. 아 농담입니다. 이제 위씨님. 아까 제가 이거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튜브 위씨님. 유튜브 발췌입니다. 지금 네. 그 메이플 유저분들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그 메이플스토리는 유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RPG의 자존심 게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3월 5일날 뭔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원기형이 들고 올 거거든요. 메이플스토리는 1섭이 아니면 템시세가 박살이 나가지고 1섭하는 거 맞아. 근데 로스트아크는 1섭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크로님 요즘 몸은 괜찮으시냐.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많아가지고 모든 섬 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넷이 같은 거 할 땐 1섭보다 다른 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1섭이라고 좋을 게 없어. 그래서 아크로님 무슨 섭어죠? 저는 1섭 못해온이죠. RPG 할 거면 1섭해야지. 저는 저고 투명 모자 있나요? P 누르고 투구 옆에 있는 눈동자 클릭 와 공짜네 크크 리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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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연사 하니까 막 도배됐잖아. 그러니까 메이플 임벤 잠깐 봤거든요? 메이플이.. 왜 우리 메이플은 저런 거 안함? 이라는 글이었음. 그러니까 댓글이 우리 메이플은 저거 하려면 돈 주고 해야 됨. 크크크 있더라. 메이플은 확성기 사야 되잖아. 어쩌냐.. 그.. 존나 웃기던데 이거... 아유 근데 진짜 메이플도 좀 안타까운게 나도 진짜 메이플을 좋아했던 그 세대로써 아휴.. 좀 안타까운 게임이다. 솔직히 메이플은 겨울이벤트 여름이벤트 버닝하면 솔직히 해볼만 하거든요? 돈 안쓰고도.. 재밌긴 해. 요즘은 너무.. 테라보딩 같은 가면 아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위씨 위씨님이라고 로아 연대기 검색하시면 뜨고요 이거 아마 제 편집보는 풀로는 안 올라갈 거예요 일단 위씨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짧 편집으로 조금 조금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거 편집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풀영상은 유튜브에 위씨님 로스트하크 연대기 검색하시면 싹 나옵니다 풀영상 편집본 올려도 된다고요? 편집자가 죽어요 선생님 편집자 한 명이예요 야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첨언을 좀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로아 연대기가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님들 생각보다 되게 딥하게 게임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디테일 버전으로 로스트하크 사건 사고 연대기 어때요 위씨님 뭐 와와자부터 해서 템포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 옛날에 로스트하크 사건 사고 연대기 이거 존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그거는 내가 진짜 대박 진짜 존나 알거든요 내가 내가 거의 첨언해가지고 방송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야 잠깐만 이거는 아 잠깐만 그 컨텐츠는 약간 고소 위험이 있다 농담입니다 하지마십쇼 돈 많으면 하셔도 될 텐데 퐁퐁사건 다했지 어두워牠 아 어 없 아 아 Co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게임 진짜 없어 님들. 루스타크가 솔직히 언제까지 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임 없습니다. 계정 대리행위 제재 공지. 아 이거는 솔직히 이게 사실 저게 방송 세택이. 사실 대리 세팅이나 이런 방송이 정말 컨텐츠 뽑기는 좋았는데 많이 아시긴 하죠. 근데 또 운영자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이 게임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을 판 정도가 아니라 약 주웠어 이건. 아니 이 영상을 보고 누가 인생을 안 거냐고. 그냥 약을 부어버렸지 그냥. 저는 제 생각도 그래요. 루스타크도 던파나 메이플의 게임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던파나 메이플처럼 진짜 롱런할 게임일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던파나 메이플은 아무리 우리가 무슨 먼겜 먼겜 욕해도 그래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게임이 오래가는 이유는 다 있어. 솔직히. 최근에야 난리가 나버린 거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골만 터진 게 터진 거지 골은 게. 이 게임 스토리 끝내고 나면 뭘로 지속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까지가 총 3부작 중에 1부작의 70% 잖아요? 그러면은 저 관 들어갈 때까지 노스타크 할 것 같아요.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재택의 체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해두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공황이냐고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게임 개발이라는 게 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메신저 회의나 화상 회의보다는 직접 모여서 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MMORPG를 플레이를 하시는지 만약에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감명 있게 플레이하셨던 게임들이 있을지 또 노스타크는 어느 정도 플레이할지 모아캡을 빨리 드시길 바랍니다. 우선 네. 우선 MMORPG는 제가 한 20년간 한순간도 어떤 게임이든 안 잡고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드하게 할 때도 있고 좀 소프트하게 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로스트 아크가 2018년도에 한국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MMORPG는 많이 손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로스트 아크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나 했냐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우선 굉장히 원용대 레벨도 많이 고인물처럼 높고요. 그다음에 비아키스가 최근에 비아키스가 나오고 있는데 비아키스 정도까지는 당연히 클리어하는 레벨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작업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제가 아무리 디렉터라고 하더라도 잘 안 나오는 선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볼라비에 맺힌 게 맞나봐. 확률에 좀 울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프로그램팀에 가서 이게 제대로 된 확률이 맞냐라고 따질 때도 있고 한데 막상 또 이제 뒤져보면 또 확률이 얻으실 분들도 없고 확률이 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나 굉장히 좀 많이 플레이하는 유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를 다 당연히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클래스적 클래스도 많이 맛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로스타크를 즐겨주셔야겠지만 지치실 때 있으면 다른 좋은 게임들도 잠깐 해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꼭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말하는 거 보면은 다른 게임도 해보고 싶으면 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엘리온을 하고 왔어요. 시원하게. 나는 아직도 생각하는데 이게 됐어야 돼. 이게 됐어야 돼. 이게 됐어야 돼. 이게 됐어야 돼. 아 근데 이거는 아 아 진짜 에어가이츠 이거 가이츠로도 만드시는 분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이것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난 이거가 벨가버스도 진짜 좋고 이거 세 개 너무 좋은. 이건 컨셉에 충실한 것 같고 이건 약간 캐주얼하게 나온 건데 아 난 이거 좀 아쉬워. 이거는 배민 라이다스 님이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배민 라이다스 님이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저 이제 조만간에 진짜로 이거 만들잖아요. 이거 굿즈샵 나오잖아. 이거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이거를 위해서 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에 다 놔두고 잠시 후에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비는 온 거에. 사진 찍을 잃지. 여행, 이거. 이거 뭐 임신이 뭐. 이거 왜 그런 거에? 파는 거야?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저거 이모티콘 왜 안팔지? 카카오 정책이야? 아.. 카카오가 막았어? 아 게임은 상호모적으로 못판다고? 권자이길 그렇지 이거 잘 써놓으셨네 권자이길 만들 인력이 있었으면 그냥 타원 하나 더 만들지 권자이길은 좀 리소스 버리는 느낌? 아 오늘은 술먹방 못하겠네요 연말택집으로 마릴레나? 한 번? 아 근데 마릴도 임플란트 해가지고 아 모르겠어 아 저거 이모티콘도 정말 잘 만들었어 와 진짜 편의적인 부분에 진짜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다 업데이트를 보면요 여러분 편의성 패치를 진짜 쉴 틈 없이 해요 쉴 틈 없이 첫번째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라운드1 파이팅! 야 이거는 좀 만들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와 씨덴 개 멋있다 아 근데 격게임이 밸런스 잡기가 힘들어 못 만들걸 아마? 피씨게임 보다 더 힘든게 격게임일걸 아마? 격게임 나오면 진짜 격게임만 하겠죠 내가 알기로는 MMO 이런 이런 장르의 피씨게임 밸런스보다 저 격게임 밸런스 잡기가 더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 격게임은 격게임이 밸런스가 졸라 힘든 포기시게임 그러니까 프림 단위로 뭐 잡을? 어 뭐 하여튼 Q1입당 3배 패치는 2021년의 한 패치 중에 가장 혁명적인 패치가 아닌가 진짜로 Q1입당 3배 패치는 2021년의 한 패치 중에 가장 혁명적인 패치가 아닌가 Q2입당 3배 패치는 2021년의 한 패치 중에 가장 혁명적인 패치가 아닌가 쾌락 이 노래는 근데 왜? 쾌락은? 여기까지만 해봤네 왔다 왔다 와 또 왔다 근데 이건 이 사건은 있잖아 이건 옛날에 고인물들도 몇 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사실 이게 이때가 버그가 있어서 우연찮게 진짜 운이 존나 좋은 케이스였음 리셋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나도 가서 한입 했지 이모티콘 졸라 씹어먹고 싶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졸귀탱이들 따끈한 모쿠쿠프자 냄새가 솔솔 지금 미스터모쿠쿠세트를 즐겨보세요 미스터모쿠피자에서 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난장 중에 쿠쿠세이튼을 좀 박수를 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인이라 그런지 뭔가 후랄만 좀 괜찮아 난 정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컨셉도 너무 잘 만들었고 쿠쿠쿠쿠퐁퐁은 들을때마다 열 받는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군단장이 재밌고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명이 가면 좋은데 4인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아칸도 8인을 하되 4인 4인으로 찢어져서 4인끼리만 하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4인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추리는 감당이 안될 쾌락으로 가득한 광기의 서커스가 시작될테니깐 아 그니까 어려우려면 인원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스피러미 속에서 시작되네요 아직까지 지금겠다 비스피례 하라칸라 연기도 그래서 피 sleepy 비스피롤캇 많은 일이 있었지? 레전드였지? 저건 솔직히 저때 나도 방송하고 있었는데 방송 보고 싶더라 코드 입력도 상당히 잘한 패스죠 이게 뭔 아바타더라? 호크가 이런 아바타가 있었음? 아 대원이? 아 이거구나 저게이루 아 문고리 아 이거 왜 문고리냐고요? 여기 봐봐 여기 허리에 여기 뭐있어요? 여기 문고리 있어요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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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명백히 BM 팀에서 잘못했어 이거는 저기 BM 팀에서 확실히 잘못한거라 이건 아마 심할수 썼을 것 같은데 어 저거는 저거는 무조건 잘못한거라서 저 아바타먹고 충겨먹어서 아직도 아바타를 안탔다고요? 뷔bah한 는 아 요것도 잘 만들었지 가야 마일리즈로 이런거ffentlich 만들었지 괴괴괴괴괴괴물 역시 놀랍군 음~~ 역시 놀랍군 ㄱㄱㅇ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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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진짜 저거는 연출이 진짜 영화 끝이야 영화 끝 야 이건 이것도 레전드 패칩이다 솔직히 카드도 아 이때 강화를 졸라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나 이거 이거 버그 무서워서 안썼거든 무서워서 당연히 안쎄야되지만 남들이 한번 해봐라길래 카드도 안썼어 다 정지버거 썼다 아 저거 했으면 한달 휴반 개꿀이었네 아 약간 러시아는 러시아는 약간 이런 점성이 좀 많아 이거 아무리 봐도 바퀴벌리 같은데 아 약간 뮤 감성 줄타기 벽타기 중에도 단축키 누르기 가능 북미 썩은 열리면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근데 아마존이라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난 처음에 아마존이라는 퍼블리셔가 상당히 좋은건줄 알았는데 북미는 열리면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일본때처럼 아 요즘 vpn들이 다 좋아서 괜찮아요 아 네 그건 알아요 결제해야 타면 어떻게 가는거 아 근데 모르겠어 한국 서버가 업데이트가 겹쳐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저번에 북미 사전 시험회인가 뭐라고 해야되냐 그때 보니까 퍼블리셔가 너무 개판인거 같더라구 좀 아 그러니까 아마존이 게임관리를 잘 모르겠다 강선이 형 믿고 한번 찍먹은 해봐야죠 뭐 아바타 염색기능 이거는 뭐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지 제가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즌2가 업데이트 됐을 때도 유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복귀해 주셨어요 신규 모험가 여러분들이 요만큼 복귀하신 분들도 꽤 많았죠 시즌1 때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 많을텐데 그래도 이제 시즌2 때 많이 복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른 남부가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신규 모험가 분들과 시즌1 때 이탈한 복귀 유저들 시즌2 때 그 이탈한 복귀 유저들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이만큼이나 많이 와주셨어요 유저분들이 4주 정도가 지나면은 잘들 정착을 하시는데 4주 전에는 조금 해보시다가 어 이 게임은 나랑 좀 안 맞아 이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빠지세요 그런데 4주간의 잔존률을 보면은 시즌2 업데이트 이후에 35%나 증가가 됐고 복귀 유저분들은 네 잔존률이 82%나 증가하는 되게 놀라운 지표를 볼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군단쟁 레이드가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잔존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어요 비아키스도 일주일이 연기가 됐고 쿠쿠세이트도 한 달 아브레슈드도 아브레슈드도 좀 연기가 됐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 저렇게 연기가 됐는데도 진짜 따라가는데 벅찰 수준이었는데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손도 못 쉬었겠다 세상에 어느 게임 유저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유저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지역 채팅에다 물어보면은 그냥 뭐 GM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GM을 저희 GM을 한 만 명 정도 게임에다 풀어놓은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어 저도 그 뉴비 행세하면서 지역 채팅에다 물어보고 그래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빨리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CCTV 여러분들 다 아시죠 CCTV 너상 CCTV 아 CCTV는 제가 진짜 뭐 CCTV 처음 보고 거의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 야 어 유저분들이 보상을 막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폐원을 몇 개 달라는지 알아요 그래서 몇 개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50만 개 폐원 50만 개를 달라고 50만 개 줘야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50만 개 폐원 50만 개를 달라고 그런데 뭐 농담이죠 폐원 50만 개 줘야 되면 저는 안 할래요 안해요 제 편지는 아니고요 제 편지는 아니고 여름 모코코 아바타 상자를 한 개 드릴 거예요 디렉터님께서도 시민권자시죠? 맞죠? 아 저도 있는데 시민권은 시민권은 뭐 다른지 기억도 안 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악마 아 홈클로 마무리가 됐고 아니 그게 이게 최초 파티를 위한 딱 한 번의 장치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실시간으로 혹시 보셨을까요? 아 하하 봤죠 구요 기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포기 써주세요 드려주세요 한번 빌어봐 한번 저런 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버그가 딱 발생된 순간부터 그때 아마 제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0년째예요. 10년째 디렉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게임을 10년 동안 뭔가 리드를 한다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한 게임에 10년이요. 10년 얼마나 길어요. 10년 동안 제가 한 게임을 맡아서 계속 리딩을 한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참 올해도 했는데 제가 계속 게임을 만들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한 역할을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선이 형 접으면 나도 접을 정말 많고요. 정말 많고 저를 충분히 대처할 만한 그런 인력들 너무 많아요. 디렉터님 금강선 재련법이라고 아시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디렉터님도 강화하실 때 본인 얼굴을 문지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할 때 로맨틱의 폰을 틀어놓고 꼭 있어요. 음악 1시간짜리 거기에 디렉터님 얼굴이 있고 거기에 부적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강화하거든요. 디렉터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진짜 한 번 해보셨어요? 딱 한 번 해봤고요. 뭔가 해서 이제 그냥 이것도 민간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얼굴을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유저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도대체 디렉터님은 어떤 어빌리티 스톤을 쓰실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칠칠돌만 나와도 굉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 그래? 그래도 로드 스타크의 디렉터님인데 칠칠돌쯤은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칠칠돌이에요. 칠칠돌 씁니다. 그리고 칠칠돌이요? 이것도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 기획실장님 얄밉게 또 자꾸 하는데 제가 이거 진짜 칠칠돌 만드는 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어렵죠?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디렉터가 이런 소리가 이게 이제 세공하시면 느끼는데 약간 확률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25% 75%면 사실은 막 하는데 연속으로 자꾸 빵빵빵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제가 가서 문의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안타레스 토큰 모을 때도 있었고 경매하면서까지 주간레이드 할 때도 있었고 암흑기도 많았는데 조금씩 희망이 서로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가지고 북미, 유럽 나가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잘되면 우리 한국 유저분들의 지분을 인정하여 쏘겠습니다. 볼라르 섬을 가면은 그 인터뷰 이후에 뭘 쏠려놔 근데? 자꾸 이제 지역 채팅하고 회원 천 개 뭐 강선이 형도 손마 먹으러 왔겠지 뭐 이러면서 형 손마 먹으면 안 돼 우리와 영원히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질어질하다 하면서 여전히 못 먹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저도 없어요. 볼라르요. 볼라르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다면 확인해봤는데 문제는 없는데 여기가 확률이 좀 좀 그래요. 하여튼 저도 이제 뭐 15층 캐릭터도 하나 있고 그래요. 아 예 알죠. 알죠. 1500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재기 때문에 가격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자꾸 사재기 안 잡냐 안 잡냐 하는데 전설로 또 따지면은 더더욱 전설로 따지면 더더욱 사재기에 대한 피해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재기를 해가지고 네 사재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얘기 많으시죠? 굿즈 뭐 정소린 캐스터님께서도 계속 굿즈 팔아달라고 이제 계속 그러시는데 야 다양한 굿즈와 굿즈 오래 걸린다고 해놓고 1년 안에 처리해버리네. 이것도 상당히 거치는 게 많을 텐데 7주까지 계속 뭐 제공 채널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이벤트로만 뿌려지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아 소리에 오케 좀 많았죠. 근데 판매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해야 되는 사업적인 좀 일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좀 이렇게 정확한 저기가 나와야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번에 이제 공모전이죠. 공모전에서 이제 디퓨저 차량용 디퓨저도 지금 제작 협력업체와 얘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굿즈를 많이 제작해서 팔게요. 팔게요. 3위 3위는 바로 샤나입니다. 1위가 뭐였지? 샤나는 인정이지. 막타충 이건 좀 에바야. 이건 아무래도 여성표가 좀 많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위 바로 니나부였습니다. 이건 킹정이죠? 고마워. 내 애교를 받아라. 로스트아크의 캐릭터들을 사랑해주시고 또 선택해주신 모험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즐거운 모험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리스드가 1위입니다. 저는 저는 약간 백내장 패티쉬가 좀 있어서 아 그리고 저 실리안도 1위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건 이거는 아 나 진짜 이건 좀 갖고 싶어요. 이건 좀 탐나.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당근에서 사보려고 했는데 이 쌀먹새끼들이 좀 거칠게 말할게요. 이걸 씨댕 70만원대 쳐 팔고 있더라고 명치를 70만원대 쳐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거 좀 사려고 했었는데 어 어 아 씨댕 그래서 안 샀어요. 이거 좀 사려고 했어요. 아 제발 아 진짜 이거는 하 아 아 저건 왜 안 나오냐 저거 판 게 아니에요. 이벤트로 준 거예요. 당첨자만 저건 별가사리 펫을 팔았었나? 나 가지고 있나? 나 가지고 있어? 아 나보다 님들이 더 잘하냐? 나 가지고 있나? 잠깐만요. 아 뚱이 있네 아 뚱이 아 뚱이 있구나. 어 재미있었지? 이번에도 서버 천명 수용량 늘리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이런 건 맨날 더 이상 못 눌립니다. 더 이상 못 눌립니다. 하면서 계속 늘려 과학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바로 적용을 시키나 봐 루페만 빼고 동점량을 못 눌린다? 모험가에게도 잘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런 거 모험가에게도 잘 만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MMORPG 게이머들은 거의 나이대가 30대입니다. 그 아저씨들은 나 포함 나도 아저씨고 저런 거 해 줘봤자 귀찮아서 다 스킵이에요. 그냥 강제로 스킵도 안되게 뭔가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이거 안 하면 게임을 못하게 그래야지 20대 많다고요? 요즘 20대도 똑같아 핑거 프린세스야 다 잠깐 찾아보는 게 귀찮아서 그 잠깐 찾아보는 게 귀찮아서 아 장기 미접자 정리? 아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건 정말 잘한 패치다 생활이나 재료템 만든 거는 진짜 이것도 이것도 좀 잘했어요 이거 파푸니카 노래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거? 각인서 1회 교환 각인서 1회 교환 아 속삭섬이야? 저놈의 버스 진짜 오레아 골드도 한번 깎였었지 미스틱 카슈 미스틱은 PDG 만들어서 나올 만한데 카슈는 글쎄 과민성 증후군 보호무드 추가 청록색약 필터 이건 진짜 잘했어 이거 공컷은 확실히 뭐 잘못된 거였어? 이거는 왜 넣어 놓은지를 모르겠다 야 강제로 좀 테머커를 하고 가라 이런 느낌이었을 거 같은데 님들 이거 알아요? 홀리나이트 이거 추고 회복량 대폭 이거 버그 있었거든요 이거 한 치게 15만씩 찼었나? 안 죽음 뮤저가 이때 그래가지고 이거 버그 잠깐 했을 때 막 던전 다 깨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수버그에요? 디자인 사새끼님 별풍선 함께 감사합니다 홀리데이 7월 7일 그리고 아 홀리데이야? 7월 7일이? 뭐야 이거? 우와 이펙트 이거! 이펙트 개멋있어! 이펙트 바뀐 김에 장갑 24강 가자 부탁한다 성공하는 이펙트 보여드릴게요 5 4 3 2 1 24강 성공 오! 뭐야! 뭐야! 장난하네 진짜! 나도 저 때 욕 존나 했거든 이런 거 보면 사회활동도 진짜 잘해 그치 내가 쓴 돈 이런데로 들어가면 기분도 좋지 나도 나는 게임에다 돈 싸주고 피자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나 오늘 저녁 후바 뭐 먹냐 어제 햄버거 시켜먹고 남은 치킨 텐더나 먹어야겠다 인생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폐온 두번째 원하네 비아키스 헬라니도 재밌었지 쾌탐 요호 연습해야죠 눌려본다 오오오 붙은거야 뭐야 아이씨 아니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집이 한마리 키우고 싶다 진짜 그래도 올해는 로스트하크 때문에 미피도 먹어보고 맘스터치도 먹어보고 편의점 도시락도 먹어보고 많이 먹어봤네요 때가 되었다 이젠 몽환이 아크라시아를 뒤덮을 것이다 가라 몽환의 권속들이여 굴복하라 현실의 눈 먼저여 까 아 이거 솔직히 아브리슈드는 진짜 잘만들었는데 차라리 원정대강 주간 2회였으면 어땠어 진짜 존나 재밌게 했겠지 아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피로감이 너무 커요 여러 캐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캐릭을 하는 게 이게 또 누가 칼불고 협박했냐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 수가 있지 으 으 으 으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들어보고 싶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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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번 콜라보 중에 제일 이게 망한 콜라보야. 솔직히 CGV 콜라보는 안하니만 못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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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당 문제였습니다. 에이니... 내가 봤을 때 에이니치의 영혼 담은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 창술 개못생겼다고? 난 창술 아바트 너무 이쁜데? 신규 정각 추가 중각 너프 올해 로스트아크가 정말 열심히 한건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회랑은... 이건 명백히 심수야 피레즈를 만들거면 적당히 만들던가... 회랑은 진짜... 이제 회랑 이야기 안할게요 회랑은 솔직히... 회랑 헬 갈 때 재밌어요? 팟챗도 잘만들었어 회랑은 정각판 1580렙 이상시에만 출력돼 아 그렇구나 1580렙 이상만 아 나 몰랐네 아 이거 저번에 좀 충격이었어 나 대결 만 명 진짜 존나 오랜만에 보는 거라 진짜 저건 좀 충격이었어 그 저 때가 아브레슈드 나오고 여체 그니까 소소 때인가? 그 때 그래가지고 내가 타협하다 할 때 그 때 타협도 대결 거리고 마기로 했었잖아 덕분에 이디아 커피는 오지게 사먹었습니다 진짜 안그래도 원래 이디아 많이 시켜먹었는데 지금 이디아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귀염뽀자 모코코 기프트카드를 만나보세요 8월 18일 모코코 레디백도 기대하라구 타고난 마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소디스는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솔직히 벨페를 한다고 치면 활류 쪽은 아니 점화 쪽은 내가 원하는 벨펜은요 데미지 줄여버리고 아덴 게이지 획득량 증가시켜서 약간 스킬 사이클 빨리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데미지 대신 확실하게 너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게 너무 그게 활류인가? 약간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 점화가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 점화가 그리고 소소디스 런칭하바타는 좀 난 좀 별로였어 차라리 전설이 났지 이거 봐 전설이 훨씬 났지 런칭은 좀 별로고요 아 그래? 난 전설이 나 네리야 라하르트 추가 이 로아톡은 이건 이제서야 잘 맞는 듯? 서버 상관 없이 되니까 원래 원래 서버 상관이 있을 때는 저 로아톡은 그냥 커플들의 전유물 아니었냐? 이건 좀 이 사람 계정 팔았나? 유물 장비 세트 효과 변화 시스템도 이거 좋다 그거예요 근데 해줄 거면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체크한 아바타 피스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여섯 개 한 번에 바꿀 수 있게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바드들이 엄청나게 원할걸? 홀리 서포트들이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해준다고 했어요 프리 새끼는 어? 종의 종만 막아도 되잖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바타 제작시 견갑없는 외형 우와 이거 뭔 아바타냐? 개 이쁘네 이거 아 제작아바타구나 오 아 오레아에요? 소서리스 이동거리고 5미터는 너무 짧아쓰 인간적으로 슈방적으로 아르데타임 메인 퀘스트 전투경험치 획득량 상향 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음 아 근데 진짜 러시아 감성은 이해다 할 수 없는 감성이야 나는 이런거 진짜 싫어 이게 뭐야 이게 펩시맨이지 펩시맨이잖아 이거 남캔은 낫배드라고 생각한다고요? 배드잇 아르카나 스택 가실성 개선 야 그리고 아르카나 방송은 화면을 보니까 진짜 뭔 다른 게임이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누마타는 정말 잘 만든 레이드 같은데 얘도 허브로가 좀 갈리더라 하누마타는 정말 괜찮은거 같은데 아르카나 그냥 스타일이 안맞아서요 그냥 성능이고 뭐고를 다 떠났어 재미가 없었어 요것도 좀 그래 난 먹진 않았거든요 라면 한 봉지에 2,500원이죠 알짜배기 생활콘텐츠도 틈틈이 즐기고 2,700원이에요 신라면에 삼각김밥이 맛은 모르겠어요 난 먹진 않았어요 기다리기 치료할 때 역시 할라할라 댄스타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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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코코도 맛있게 먹어요 지금 게이머즈컵 속 로스트하크 쿠폰을 확인해보세요 하나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나눔 패키지도 만나요 팔찌 옵션 누락 근데 난 진짜 대깨로운게 아니 내가 대가리가 깨졌나봐 난 솔직히 이런거 보면 팔찌 옵션 누락 이런거 보면 화가 나야되잖아 나는 저거 보고 아싸 씨바 다시 하나 해야지 약간 이생각부터 함 난 저런걸 보면 화가 안나 내가 화나는건 아바타 이상하게 나오면 화나 난 저런 오류는 화가 잘 안나 난 그게 좀 문제임 그래서 방송이 잘 안되는데 저런거 원래 터지면 어그로 존나 끌고 해야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 씨바 다시 해야되봐 약간 좀 이래 나는 이게 아 회랑은 존나 빡치죠 진짜 패스 중급 시스템 나쁘지 않지 이건 적당히 나온거 같아 밸런스 이건 솔직히 전설 등급 업데이트 할 때 좀 무서웠거든 무슨 옵션이 들어갈지 몰라서 이건 좀 적당했던거 같아 행 기계의 타워 오브 디스틴ي 나쁘지 않았고 너무 잘 만든 컨텐츠예요 통합 프리셋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내가 뭐 PVP 컨텐츠나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은 저거 잘 쓰겠는데 난 뭐 아직 크게 안 쓰고 있어 쓰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다고 하나봐 난 저거는 안 쓰고 있어 좋은 기능이긴 하 전설 아바타는 거래 가능 아바타를 뽀개면 옷감이 나옵니다 7개씩 나오거든요 이제 상하이가 합쳐진 원피스는 14개가 나오고 14개 맞나? 그래서 그 옷감 옷감 몇 개가 들어가죠? 거기서 나온 옷감을 마리 상점에서 파는 마리 상점에서 파는 그 항아리에 놓고 돌리면 나와요 10%로 확률로 이거 내부 유출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가 깨진 것 같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을 하자면 일단 내부 유출한 사람도 1차적인 잘못인데 그 내부 유출을 받은 그 친구놈도 진짜로 그냥 인생이 불쌍한 게 유출한 사람도 일단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잘못됐지만 친구니까 같은 게임 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했던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유출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이 불쌍해 그딴 놈도 친구라고 둔 게 좀 불쌍하더라고 잘만한 거죠 아브레이시트 데자뷰 노말 하드난이도 와 많이 와 나 했지 이건 한우마탄 너프했어 아 카운터 시간 늘리는 거 야 이것도 로아니까 해준 거다 다른 게임이었으면 어림없었다 이거 다시 먹었어야 돼 오 이거 광끼는 정말 이번에 버스커분들 많이 좋아했지 근데 이게 광끼지 옛날 광끼는 진짜 미친놈만 써서 광끼였지 잘했다 야 이때 서머너 스킬 이거 뻥튀기 때 이때 카돈 개꾸딱이었대요 아 카돈이래 가디언 토벌 이때가 10월 20일이 서머너 데이구나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함 저는 아직도 창술사 잘 입히고 다닙니다 슈샤이어요 님들이 선택한 캐릭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누가 칼두고 혀빵했나요 안 키우면 되는데 아 맘스터치 또 기부했었어? 아 다 기부 많이 한다잉 이다인 파세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놈 때문에 아직도 내가 홀라를 키운다 시브레꺼 굿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내가 너무 틀딱이라 그런가? 저기 아동이나 저런 거 기부할 때는 노스타크라고 하지 말고 스마일게이트라고 기부가 됐으면 좋겠어 사람 많은 노스타크 생일 축하합니다 아닌가? 뭔가 저 애들은 좀 많이 힘들텐데 3주년 기념 특별한 아바타와 풍성한 선물을 아 좀 그럴 거 같아 내가 너무 아니 19금이라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게임하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후원한 거를 게임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게 조금 아니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어 이건 내 생각이야 님들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아 그니까 이건 내가 좀 꼬인 거예요 내가 꼬인 겁니다 인정함 내가 인정함 내가 인정함 출시자는 이게 채용이 갔다가 역삼각형이라 그런가 출시자는 이게 채용이 갔다가 역삼각형이라 그런가 슈샤이어는 그냥 딱 뭐랄까 표현을 하자면요 약간 찌그러진 삼각깃밥에 나무젓가락 두 개 꽂은 느낌? 음 약간 좀 좀 심했나? 뭐 뭐 아 아름다워 저게 추억이냐 이거 미화된거예요 이거 다 사사개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올해는 크게 업데이트 없을 것 같으니까 일리라칸이랑 카멘은 진짜 큰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무탈하게 그냥 나도 올해는 그냥 잔잔하게 쌀먹이나 하려니까 저 여자 버스커 나올 때까지 골드 존버합니다 진짜 아 50만골 빌린거는 일단 그거는 갔고요 시작부터 마이너스 50만골로 시작하네 내년은 아 씨바 24강 못 붙였어 이씨 개같이 파산했다 이다인 파세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스윙님 제 골드도 빌린겁니다 100년 뒤에 갚아야 해요 그 골드는 아마 제 자식이 갚지 않을까 임파세끼님 자식은 꼭 저한테 연락처 주세요 모험가님이 만들어주신 추억 덕분입니다 모험가님이 모코코이던 시절부터 우린 당신의 팬이었지요 이 모든게 모험가님에게도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기억을 이대로 보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폭파시키고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폭파놓는 사람 사이코패스 보존을 선택하셨군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사실은 조금 기쁩니다 당신과의 추억은 앞으로도 저희 기묘한 박물관이 잘 맡아두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시게 여기도 잘 만들었지 상당히 요거는 진짜 진짜 이름 그대로 메모리얼 그랑프리의 냄새가 났어요. 그냥 다른 뭐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이거 딱 뛰면서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시댁 내가 진짜 로아를 오래 했구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때 님들은 그런 생각 안 했나요? 난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딱 하면서 약간 뭉클했어. 어 근데 저도 한 번 가고 안 가서 잘 몰라요. 안 돼. 지금 시술ен자물도 다음 można 정신이 나갔다고 한다. 아 이걸 못 샀어. 이거 하나 살걸. 아 이거 저희 편집자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아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하나 사줄걸 그랬어. 아 여기 내피셜이요? 이것도 한 번 봐볼까요? 아 윈터 내피셜이구나. 많이 맞추셨는데요? 야 이거 영상 3시간 편집. 이거 지금 만드신 분 계시죠? 지금 트위치에. 이거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네 조금 더 뒤에 구축을 할 건데 올해 안에는 분명하게 구축은 됩니다.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요. 300시간이요? 진짜 고생했다. 좀 힘들 것 같고 진행도 되고 있고 올해 안에는 테스트 서버 구축이 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도 정말 바라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로스타크 콘서트 여는 거. 일단 뒤에는 좀 사족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위씨님이 만드신 겁니다. 위씨님이 만드신 거고요. 검색을 로아 연대기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니까 좀 봐주세요. 저까지 방송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방송을 했고요. 이걸 제가 사실 연말에 그냥 술 먹으면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 오늘 방송 켜기 전에 살짝 봐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걸로만 보기로 해가지고 잘 봅니다. 굿이에요. 다음엔 로스트 아크 사건 사고 에디션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고요. 좋은 콘텐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300시간 소요하셨구나. 근데 이게 내가 뭐 중간에 첨언할 게 없네. 진짜 너무 잘 만드셨고요. 구독을 안 했네. 구독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자 오늘 로아 연대기 어땠나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존나 아쉽죠? 로아 연대기 잘 봤고요. 이렇게 가면 좀 아쉽기 때문에요. 아까 아바타 하나 팔았거든요. 찐막 1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찐막 1트 가겠습니다. 찐막 1트예요. 딱 1트야.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위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트는 안 될 것 같은데? 테라 연대기요? 아이야 그건 너무 길어. 이틀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실패라고? 어디 지금 23강 딸이가 어디 훈수를 지금 아이고 우리 춘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온 연대기요? 아 그거는 연대기는 뭔가요? 연대잖아요. 근데 엘리온은 한 해를 넘기 전에 그만 연대... 어... 아... 아... 진짜 너무 많다. 그래서... 아... 아... 하나 더 주라 엘리온은 메모장 켜도 돼 아 엘리온 이번에 아처 캐릭터 나왔다던데? 엘리온은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데 엘리온도 게임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 운영이 산이었지 그냥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게임에 남아있어 강화 한 번 누르겠다 진짜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다 썼지? 저 모르겠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 기다려봐. 진짜 찐막. 소니지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된다. 잘 봐. 님들이 그런 부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화가 안 된다고. 잘 봐. 된다. 된다.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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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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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서, 남부, 크로스. 호잇! 자,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로스타크 임벤에 여러분 로스타크 임벤에 지금 기부 캠페인 중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 기부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저도 아까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좀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좀 기부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금 처리도 두둑하니까 여러분도 좀 기부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은 뭐 하여튼 오늘하고 비싸게 키겠죠. 뭐 정확히 몇 시에 켰다 보면 이제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한 뭐 4시 전후로 뭐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도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시간 고정되는 거는 1월 말쯤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방은 원래 오늘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아니라 이달 말에 근데 제가 28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든요. 술 먹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굿바이 28일에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숙제 게임 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안녕 오늘 후원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또 바로 나가봐야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